자 유하유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귀여운 게임을 하나 들고 왔거든요 무려 어제 나온 신작입니다 어제 나온 신작이에요 이거 앞에 시리즈가 따로는 있지만 일단 신작을 먼저 해보고 마음에 들면 전작도 해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작도 해보는 걸로 전에 게임은 이제 탈세에 관한 얘기였는데 이번엔 반대로 그냥 은행을 터는 거거든요 이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출발 게임이 귀여워 넘치고도 남는 여왕님께 토스트를 바칩니다 어 얘가 토스트인가 신을 죽인 지 이틀이 지났고 그 결과 발발한 내전은 겨우 하루가 지났다 얘가 신이야 딜리티니 피클이에요 피클 어이 지금 통화 괜찮나 자네에게 딱 맞는 일자리가 있어 아주 큰 건이야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날 만나러 와 음? 여기가 어디더라? 내가 어디 있냐면 오른쪽 그래 그냥 니 오른쪽에 있으니 걸어오면 돼 단순하군요 이렇게 걷는 거네요 신이 죽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신 맞나봐 여기 이상한 커다란 어 여기 있다 아야야 아야 아이고 그만 자빠져 있고 일어나 사업 관련해서 할 말이 있어 내가 왜 불렀는지 궁금하겠지 자네 아버지 돈이 소유했던 순무치노와 피클갱은 끊임없이 싸웠다네 아 순무치노랑 피클갱이 따로 이제 조직인가 봐요 과거를 읽기란 어렵지 게다가 자네의 변함없는 눈빛을 보면 날 믿지 않는다는 것도 전해져 하지만 들어보게 순무머리 자네가 거만한 양파시장 녀석을 무찌른 이후로 이 전에 탈세에서 탈세 편에서 양파시장을 무찔렀어요 양파시장을 무찌르는 게 마지막이었어요 배지빌은 쑥대밭이 됐어 전쟁 내분 탈세까지 일어났다고 이어지는 게 맞았네요 지금 같은 때 할 일을 지금 같을 때 할 일은 단 하나 하나뿐이라네 이 기회에 돈을 쓸어 담는 거지 자네는 신을 처치한 적도 있고 무엇보다 탈세라는 용감한 일을 해냈잖아 이번 일이 아주 적합해 우리에겐 자네 전투기술이 필요하거든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을 털 건데 어때? 조직? 과거? 그런 게 밥을 먹여주진 않지 가방 하나 챙겨서 돈방석에 앉아보자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하고 싶나? 아니면 자네 이름을 드높이고 싶나? 자네가 원하는 일을 하도록 해 얘 말할 줄 몰라? 다음날 아침 대도가 되라는 거야 대도가 되어라 아버지의 명을 거스르고 대도가 되어라 좋아 스무머리 은행 털이는 진지한 사업이야 자네가 우리 피클갱과 함께 일하게 되어 무척 기쁘네 하지만 우리 갱단은 엄연한 실력주의 집단이야 무능함은 용납하지 않아 제대로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물고기밥 신세가 되고 말 거야 아니? 우선 그 니 짤막한 다리를 어떻게 써야 할지 잘 알려주지 준비가 끝나면 내게 말을 걸게 알겠나? 어허 손도 없는데 무기를 어떻게 들고 있는 거야 귀여워 아 이 밑에 있는 애들은 뭐지? 얘넨 뭐지? 일단 딜리틴이랑 대화를 할게요 아 이렇게 때리는 거구나 쇼 아하 이런 식으로 공격 아하 오케이 오케이 주민들의 돈을 뜯어내는 방법을 알고 있나? 응? 위에 있는 더미들 가까이 가서 마구마구 흔들어봐 돈이 우스스 쏟아질 거야 어? 흔들려고? 와 아하 이렇게 흔드는 거구나 이야 이게 돈 그건가 봐 주머니 이야 한간에 떠드는 말에 따르면 상둥이2가 총을 더미에 넣어뒀다더군 가서 한 대 후려치고 총을 챙기도록 아 예 팔 돈을 오 더미 두 개를 쏘세요 아 여기 있구나 이게 대쉬 방향 조절이 안 되는 거야? 대각수 아 이게 방향 조절이구나 마우스 파샤 파샤 최대한 빨리 무기 익숙해지도록 특히나 무기 전환이 빨라야 하지 은행에 있으면 수시로 무기를 바꿔야 하거든 어젯밤에 얼굴을 땅에 쳐박은 건 기억나지? 기억 안 나나? 어 미끄러져서 얼간이처럼 흙을 뒤집어 썼잖아 하지만 짭새들 총알을 피하거나 레이저를 통과할 때는 그 재주가 도움이 될 거야 그래도 시험은 해봐야겠지 쌍둥이 레이저를 켜 오 오 레이저를 통과하고 쌍둥이와 대화하세요 어떻게 하는 걸까? 뿅 뿅 뿅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가지는 거였구나 아 아 넘어지는 거였구나 야 열무 너 좀 한다 레이저를 통과하는 모습이 아마추어 같지 않던데 자 식물은행은 저절로 털리지 않는다고 가서 트럭을 타게 할 일을 알려주겠네 아 아 아 오 이제 출발하나? 오 이게 뭐야 순무 총까지 들었어? 이 좋은 날에 감히 내 아름다운 은행에 진입하다니 어 뭐야 세상에 게다가 그냥 순무가 아니라 돈 순무 친호의 아들이었군 그 늙은이의 유지를 이유로 애를 쓰다니 제 아들이 밑바닥 인생에 피클과 함께 일한다는 걸 알면 뭐라 할지는 할른지 아무튼 귀엽기 그지였군 은행에 당당히 들어와? 나의 부하들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배짱 한 번 좋구만 그 배짱은 인정하지 하지만 네 마음대로 안 될 거야 짭새들이 은행은 기본이고 내 턱수염까지 지켜주거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연락이 아니? 아니 뭐야 전파를 방해하다니 아무튼 자네 지금 고통의 세계에 발을 들인 걸세 굳이 은행을 털겠다면 전파방의 타이머를 잘 확인하도록 해 다 알려준다 와 이걸 다 알려주네 와 씨 친절한데? 타이머가 마지막 경고음을 올리면 짭새들이 나타나서 자네를 무차별 공격할 테니까 말이야 아니 이런 친절한 분이 다 있으신가 그리고 내 이름도 똑똑히 기억해두도록 난 자네를 감옥에 쳐놓을 스팅키 은행장일세 알았으면 당장 은행에서 썩 꺼져 돈을 내놔라 돈을 내놓아라 너도 내놓아라 와 비싼 거 얻었다 50원 여기인가 너도 털어 홀로그램 애니 내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스팅키가 장인들에게 이곳저곳을 꾸밀 수 있게 허락해 주었다나 봐 응? 우리 채민들에게도 르네상스 시대가 찾아왔구나 옛날에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만들었는데 너무 신났다 뿌셩뿌셩 아 이런데도 뭐가 나오긴 하다보네 뚜두둔 뚜두둔 어 스타프루트 아 안녕 이 그림빨이야 맞아 유명 스트리머를 그린거야 아니 뭐야 누구세요? 아니 잠깐 너 그 스트리머랑 아는 사이야? 아니 모르는데요 후원자인가봐요 뭐 모르는데요 그 스트리머가 나한테 이 그림을 의뢰했어 스트리밍할 때 쓸 배경으로 쓰겠다더라 나 진짜 왕팬이야 어 그 그래? 그런데 있잖아 내가 그림을 완성한 후로 계속 말이 없더라고 나 대신 돈 얘기 좀 해줄 수 있어? 막상 말하려니까 긴장해서 못했거든 아는 사이라고 했으니까 넌 말하기 쉽지 않을까? 너만 괜찮으면 부탁할게 돈 떼먹힌거잖아 지금 정말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아니 화가의 지급금을 부탁하래 아니 이런 나쁜 사람이 다 있나 아싸 비싼거 우와 오늘 내 놓아라 이런거 어떻게 부시면 되나? 오 그렇지 그렇지 돈 내놔 얘도 누구야 사탕무인두 잠깐 은행 강도 친구 진정해 혹시 여기를 내키는 대로 해집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어? 아무튼 늙은 스팅키가 새 벽을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정작 있는게 이 오래된 동상들 뿐이었거든 일단 가로막는 역할은 하니까 됐지 뭐 뭐 부스만 말짱 꽝이겠지만 너 아직 곡괭이 없지? 아휴 다행이다 오우 오우 오케이 이것도 가격이 꽤 되네요 파샹 파샹 길이 길은 정해져 있는건가? 곡괭이를 따로 구해와서 해야되나 보다 곡괭이는 오우시 놀래라 얘는 또 뭐야 넌 누구야 블루베리 널 지켜보고 있다 응? 뭐야 이 자식 뭔데 날 지켜봐 칼로는 안될 것 같아 곡괭이란 말이 명확하게 써져있는거 보면 이게 곡괭인가 오 이건 뭐야 오 와 뭐야 이거 산탄총같은 느낌인데 근데 저 공성이 느리다 칼 버리는거 맞냐 이거 칼이 더 셀거 같아 아 시간이 있네 오 잠깐만 이걸로 가자 그냥 아 시간시간시간시간 식물은행 1층을 조사해봤는데 엘리베이터 구조가 좀 특이해 아 이 친구구나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무작위로 다른 방에 가게 되더라고 누군가에 침입하면 은행 봉환 시스템이 방을 바꾸게 되어있나봐 은행 전체 구조를 파악하려면 여러 번 털어야 할거야 이러한걸 다 챙기면 트럭을 타고 탈출해 그래야 구조가 섞여서 이것저것 볼 수 있어 아 일단 이쪽으로 가야되겠다 스피드가 중요하군요 누구시죠? 한때 내게는 친구가 있었지 아무튼 난 아주 까다로운 과일이라네 무슨 과일일까? 그런데 전쟁이 날 텅 빈 껍데기로 만들어버렸지 뭐 호두같이 생겼는데 자네 나치 있군 기억나나? 어느 편에 있었는지 말이야 어? 아버지 친구인가? 그러니까 저런 말을 하는거 아닐까? 지금 은행을 확장하고 있어 스틱키가 자기 보물을 쌓아두려면 새로운 공간이 무지막지 필요하댔거든 그런데 저쪽엔 웬 떠돌이 도토리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어 가서 빨리 나가라고 말해줄래? 저기 뭐가.. 뭐가 많은데? 이 친구구나 도토리 내 땅 어때? 내가 보기엔 아주 멋지고 아늑한 것 같다 여기 땅이야? 바로 한때는 너 처럼 혈기왕성한 젊은이였지 이게 뭐 옥수수인가? 하지만 지금은 이니 엘리베이터를 내 목숨처럼 지키고 있어 그렇게 훈련받았거든 가이드 지식도 살짝 가지고 있고 말이야 아무튼 이 공간에 관해서 궁금한 게 생기면 언제든지 날 찾아와 이만 스무거리 정보에 따르면 은행에 있는 구불거리는 파란 레이저는 미끄러지듯 넘어갈 수가 없어 파란색 레이저? 차단기를 부숴서 레이저를 완전히 꺼야 해 라고 얘기하는군요 파단기를 부숴야 된다고? 아하 파단기를 찾아야겠군요 이건 뭐지? 아! 당장 튀어! 아! 잘못 맞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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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맞았어! 아우!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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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탐험 못하고 도망간다! 아우! 살려주세요! 아! 아! 나 너무 아! 너무 못했다! 괜히 만져가지고 혹시나 해서 뭐지? 하고 눌러봤는데 너무 조금밖에 못 털었어요 좋아 신참! 좋아 신참! 알려줄게 하나 있네! 이쪽으로 와! 아! 자고 있었는데 흠! 신참치고는 실력이 나쁘지 않았어 자! 이제부터 잘 듣게! 우리 은행을 구석구석 쓸어버려야 해! 피클병에 갇혀있는 동안 사물에 대하는 관점을 많이 바꾸었어 아주 귀중한 교훈을 얻었지 바로 원하는 게 있다며 훔치라는 교훈이야 교훈 맞아? 이번 일은 마지막 큰 한방이야 순무머리 스팅키는 식물은행 어딘가에 금고를 숨겨두었을 걸세 우리가 저지르는 이 일을 의미있게 만들고 과거를 통산하려면 반드시 신비한 주맥을 찾아야 해 그러니 은행을 구석구석 샅샅이 뒤져봐 안녕 순무군 잠깐 이리 와봐 도움이 될만한 걸 준비했어 애니? 뭘 준비했지? 어 뭐야 바나나 뭔가 잔인한데? 어 안녕 음 저 아보카도가 이 녹색 덩어리에 들어가 있으면 나한테 돈을 준댔어 아니 느낌이 아주 이상하진 않아 약간 얼얼한 정도 식초인가 보다 여기 근데 여기 얼마나 더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네 무엇보다 어떻게 나가야 하지 어 잠깐 나 지금 납치된 거야? 어 그런가 봐요 피클 만드는 건가 봐요 안타깝게 됐네 내 새 연구소에 온 걸 환영해 딜레티니가 컴퓨터로 다크웹에 접속할 수 있게 환경을 구축해줬어 이제 필요한 건 다 사서 쓰면 돼 응? 어 그런데 딜레티니가 필요한 건 다 사비로 사라고 하더라 딜레티니 말로는 예산이 빠듯하대 내가 구해온 돈만 해도 꽤 많은데 예산이 빠듯하다고? 음 일단 다크웹에 접속해봐 괜찮은 물건이 있는지도 좀 보고 이건가? 오 곡괭이 여기 있네 오씨 뭐야 곡괭이 엄청 비싸다 레이저 포인터 지지는 건가? C4도 있네 오 눈 움직인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눈이 같이 움직여 핫 카주 액션 어! 아이고 오야한 사이트였네 블루 스크린 떴어 아 아 아 아 다시 다시 좀 보면 안될까 컴퓨터가 무섭다는 건 알아 특히 다크웹에 들어가면 더 그렇잖아 하지만 너라면 할 수 있어 순무군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널 물심양면 도와줄 아이템이 많으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봐 그치만 지금 못하는걸? 안녕 순무군 라파이런 로봇이야 로봇 라파이런 죽음을 속였어 대신 더 큰 이득을 얻었지 이름 쓰는 법을 배웠거든 로생은 참 즐거워 나중에 성능 향상하러 와 어? 잘가수 무군 아 이 친구한테 스킬 업글 받나보다 아 이거 공격력 보는 건가 본데 공속이랑 공격력 잘 들어 설탕 당근 난 이 작전의 브레인이야 고급 무기를 원한다면 길에서 찾은 무기를 가져와 적들의 차갑게 식고 보이지 않는 손에서 무기를 꺼내 가져오면 내가 진짜 화력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 좋아 이제 준비해야 하니까 로봇 라파엘이 자꾸 육체적 이익을 등한시하고 경제적 이익만 추구한다고 뭐라고 하더군 사실 그건 어찌됐든 좋아 우리 이익을 완벽하고 절대적이고 확실하게 배분해야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만 사실이니까 핑키의 은닉철을 찾아내야 우리는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은닉철을 찾으려면 은행에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해 아무튼 요즘 은행이나 주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채소나 과일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가기 전에 다크웹에서 물건 사는 것도 잊지 말고 은행을 털려면 물건이 필요할 테니까 쓸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다크웹에 들어가지 못하네 한 번 들어가고 다시 못 들어가나봐 들어가는 김에 그거 살걸 아 하필 블루 스크린 떠가지고 C4 하나 살걸 그랬네요 다시 갑시다 오우 가자 가자 으으 돈 내놔 어 뭐야 휴대폰 수박형님 죄송합니다 다 내놔 다 내놔 아이고 빠르게 다 털어 빠르게 휴대폰 가까이 가야 돈을 얻을 수 있네요 아우 아우 아파라 깜짝 놀래라 나이스 100원짜리 아우 아우 아씨 아깐 안 맞았는데 벌써 하트를 이쪽으로 가볼까요 으으 회사원들이란 이 순진한 녀석들은 진정한 범죄생활에서 온 아드레날린을 절대 모를테지 어쩌면 우리가 지루한 삶에 재미를 가져다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 안 그런가 순무머리 여기에 쓸만한 게 있는지 찾아보도록 해 알겠나 거기 아가 혹시 내 남편 못 봤니 남편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거든 분명 몇 시간 전에 여기 온다고 했는데 어디 내가 여기에 온 이유가 있단다 남편이 이혼 서류를 다 가지고 있거든 아이고 세상에 이혼하려고 오신 거야 아가가 남편을 찾아서 그 서류 좀 가져다 주겠니 아 아저씨 흔들어서 이혼 서류를 받아야 돼 어어어어어어 어이구 뭐가 이렇게 많아요 어이구 뭐가 이렇게 많니 이분 어이구 잠깐잠깐 이 사람들 만나면 안되는 거네 여긴 좀 많은데 금고 찾았다 좋은 시승이 소식이 있네 거기 금고가 있다는군 분명 돈이 왕창 들었겠지 나쁜 소식도 알려주지 금고문을 잘라내려면 레이저 포인터가 필요하다는 거야 창고로 돌아오면 다크웹에서 하나 주문해놓게 아이 젠장 다시 가야 되잖아 다른 데 턴다 생각하고 조그마한 데 다 털자 오 뭐야 이거 아 뭐야 필요도 없어 아 생선 문 오 금고 여기 또 있네 생선은 별로야 일단 지금으로선 이 총이 제일 좋네요 오호 얘도 잡을 수 있긴 하구나 쟤들도 죽기는 죽나보네 운내놔 56초 난 여기서 태어났어 뭐야 어쩌라는 거야 47초 털 수 있을 만큼 싹 다 털고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유물 터는 게 제일 좋네요 5초야 25초 이야기는 좀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어 이 사람이다 어 이 사람이다 스트리머 슬레이 킹 얘 뭐야 얘는 슬레이 퀸이었어 내가 킹이었어? 어 뭐야 나 지금 방송 중이니까 빨리 말해줘 아 음 맞아 그 화가 말이지 어 어 어 기억나 내가 돈을 안 줬구나 어 아 알았어 잠깐만 아 빨리 내 초상화 보고 싶다 내 뒤에 걸어서 방송하는 데는 채소들을 보이게 해야지 자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무엇보다 내 채널에 그림이 나오니까 화가로서 경영을 시작하기 딱 좋을걸? 아 오케이 무상 제공 증서 아 오케이 와 금고를 털려면 c4도 필요하대요 어 어 단순히 관광객인 척해서는 아무도 못쓰겨 은행강도 말고 누가 어마어마한 금고에 들어가고 싶어 하겠어 어 오 c 아 시간 내에 나가야되나? 아 돈가방이 작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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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근데 시간 지나도 할 순 있네요 왜냐면은 저 사람도 해치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디야 대신에 난이도가 어려워지네 오케이 야 이번엔 돈 많이 훔쳤다 설탕 당근 나 준비 끝났어 빨리 와봐 아 이거 뭐야 이거 읽었던 거잖아 이제 새로운 무기를 만들 수 있어 준비가 다 끝났거든 방법은 간단해 은행에서 제일 낮은 무기를 가져오면 내가 더 좋은 걸로 만들어줄게 설계판을 확인하면 내 천재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을 거야 오오 무기 연구 아직 무기를 못 좋아서 연구를 못하는데 새로운 무기를 가져와야 되네 그냥 주워야 되나봐 야 열무야 타이밍 죽이네 이리 와봐 어 그런 거 주워야 되나봐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주워야 되나봐 있잖아 순무군 난 지금 자금 조달을 돕고 있잖아 그런데 그 은행에는 많은 비밀이 있는 것 같아 나는 이 작전의 브레인이기도 하고 호기심이 있으면 해결하지 않고는 못 견디거든 그래서 그 비배를 알고 싶어 점점 단순한 은행이 아니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지 구조 자체적에서 구세계에서 비롯됐어 구조 자체가 구세계에서 비롯됐어 그런데도 스팅키는 그 위에 건물을 지었지 위하필 요기일까? 지체 계획이 뭘까? 다소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정리해서 가져와줘 그렇게 어렵진 않아 포토스폿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돼 스마트폰 앨범 앱에 들어가면 찍은 거 볼 수 있거든 언제 찍고 있어 그걸 단서들을 보다 보면 은행의 비밀을 풀 수 있을 거야 어 이거 싸우는 것만이 다가 아니네 완전 귀엽죠 일단 어... 레이저 포인트 사고 C4도 사고 금고 터는 게 일단 목표니까요 단일씩 사고 무기 든 오징어 발견 이게 뭐지? 아 이거 한번 누르면 사용을 못하네요 아까 읽었던 거고 수리해야 쓰는 것 같다고? 아꾸나 친구 난 너의 명예총기 딜러야 무기를 바꾸고 싶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내 무기 선반을 확인해봐 오... 총이 필요하다고? 나한테 있잖아 원하는 걸로 가져가 아 이거 무기를 와서 저장하고 갖고 온 다음에 저장한 다음에 다시 가져다 갈 수 있나 보다 그러면은 보이면은 새로운 무기 그냥 집어오는 게 낫겠네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은행에 있는 멍청이들은 아주 기초적인 무기를 쓰고 있어 나뭇가지나 흙덩어리 딱딱한 고철로 만든 것 뿐이지 설탕당근 우린 재련된 금속을 사용할 거야 보나마나 우리가 우세할걸? 아하 일단 가서 돈을 더 구여옵시다 곡괭이도 하나 해야 새로운 데를 뚫을 수 있어서 돈을 내놓으시오 돈 주시오 돈 주시오 돈 주시오 조바는 뭐 강도다 돈내놔 어 아씨 아씨 또 맞았어 와 세상에 돈 받아왔어 친구 와 세상에 버섯시시오 사실 슬레이 퀸이 돈 얘기를 안해서 나도 쿨해 보이려고 노력했어 근데 지금 내 알기 너무 많거든 집세에다가 식비해 잠깐 이게 뭐야 무상 제공 증서? 잠깐 이걸로 뭘 살 수 있긴 한가? 아 사기네 사기 사기당했어 스트리머한테 아 스타프루트 사기당했어 스트리머한테 열정 페이 미쳤다 아 아 아 생각 좀 해봐야겠어 나뭇 모자를 줄게 너한테 줄 돈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대신 내 돈 재산이야 어머 모자 얻었어 어떻게 쓸 수 있지? 아 일단 일단 아씨 좀 보고 가야지 이러다가 좀 멀리서 천천히 가야 아 되겠다 아이고 이게 피지컬이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피지컬이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야 어 뭐 빨라 아 물렀잖아 하트 하트 해가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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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씨 뭐야 아 여긴 아무것도 없는거고 아 뭐야 안죽었어? 죽은줄 알았는데 넌 뭐야 누전이 됐다고 들어서 확인하러 왔어 흠 이상하네 저차 딴기에서는 전기가 한번도 안샜는데 좋아 이제 구불거리는 파란 레인저 너머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있겠군 근데 좀 쉽지 않나? 뭔가 너무 쉬워 당장 가봐 숨부머리 뭔가가 있어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있는거 아니야? 어서 C4로 금고문을 달려버려 이제 저 돈은 다 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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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돈이 될걸세 그 멍청한 스팅키는 뭐에 맞았는지도 모를거야 돈이다 와아 와아 200달러 게이드 가방이 너무 작아 아 돈좀 버리고 가야되겠다 천원이 최선이야 돈좀 더 눌려가지고 가야되겠어 드르륵 지나갑니다 근데 이 은행은 파도파도 돈이 나오나봐 돈이 계속 파도파도 나오나봐 와씨 돈 많이 벌었다 와씨 돈 많이 벌었다 안녕 순무군 성능을 향상할 시간이야 이리로 와 오케이 무슨 성능일까 순무군 로보로이드가 준비됐어 순무군은 크고 강해질거야 가서 봐봐 아 이건가 오오 근접 공격력 증가 조 럭키 에너지 순무군의 이동거리 증가 최대 체력 증가 돈가방 어 지금으로선 돈가방을 좀 올릴까요 돈가방 하나 올리고 방아쇠를 더 빨리 당길 수 있어 공식 라이선스 상품이래 아 이거 모자 라이선스 상품 아 굿즈구나 굿즈 굿즈도 있네 스테로이드 총알에 주입해서 더 큰 피해를 줘 공지우유 캐나다의 별미 방해전파 타이머에 1분 추가 아 시간 추가 일단 이것만 해놓고 무기 상점을 가보자 아 아 아 잠깐만 아 보면 없어지는게 아니구나 헐 뭐지 여기로 옮길 수 있는거 아니었어 무기를 주우면은 어떻게 쓰는거지 그러면 총을 더 좋은걸 가져 이건 총을 더 가져야되는거 같아 아 이렇게 한 다음에 일로 가야되나봐요 아이 아깝다 다시 주면 되지 도니야 벌어오면 되니까 복갱이까지 추가 오케이 난 사진에 대한 예술적인 안목은 없지만 과학사진은 정말 좋아해 최대한 사진을 많이 찍어서 가져와줘 같이 얘기해보자 200원 있으니까 더 더 먹으러 가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될거 같은데요 이제 아까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내 놓으시오 당근 감자 오케이 빠르게 빠르게 아 아프리카 양반 매번 귀찮게 해 어 뭐야 여기 원래 이렇게 생겼던가 순무 준비해 순무머리 레이저 포인터가 있으면 금방 금고가 열릴거야 어? 아 오케이 어 100달러짜리 유물 아? 죽었는데도 맞아버렸어 넌 뭐니? 뽕당무인가? 혹시 XTR9030 있어?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를 찾는거니 나한테? 아 엘베지역 아 맞아 바뀐다 그랬지 상사가 내 오래된 그래픽카드를 가져갔거든 나 진짜 급해 버트코인을 더 많이 채굴해야하거든 어 야 잠깐만 공무원이 비트코인을 한다고? 은행에서? 은행에서 채굴을 한다고? 미안한데 우리 상사를 찾아서 그래픽카드를 좀 가져와줄래? 상사는 녹색 수트를 입은 강낭콩인데 이상한 모자를 쓰고 막 잘난척하니까 누구인지 금방 알아볼거야 중간중간 퀘스트가 많이 있네 가까이 가니깐 도망가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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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사람이구만 아니 감자구나 이거 아 오케이 유물 이것도 100달러짜리 1200원? 벌써? 오 복숭아는 처음인데? 아야 여긴 다 푼거 같은데 1분 2분 2분 아우 너 안죽이고 왔구나 내가 아야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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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유물 여기 또 없나 이건 뭘까 아아 오호 아 이건 이렇게 캘 수 있구나 이게 그 업그레이드 할때 쓰는 재료 같은데요 오호 금 많이 있네 30초 와 축하해요 하윤님 어 저 혹시 붙었나요 잠깐만 지금 셋이구나 저 붙었나요 저 폴가이즈 됐어요? 대박 저 폴가이즈 된거에요? 그 150명에 내가 붙었어? 헐 어떻게 붙었지? 아 진심이에요? 아 잠깐만 일단 게임 진행할게요 이따가 얘기합시다 돈 털어 돈 털어 돈 털어 아 아 그이가 전쟁 이후로 예전 같지가 않더라 어? 전쟁 이후라는거 아까 그 할아버지? 그 밑에 군인이라고 했던 그 할아버지인가 보다 아 가서 빨리 이혼서류를 가져와 주렴 순무군 나같은 라임은 너무 짜릿해서 뭘 참기가 어렵거든 아 공속이 너무 느려 아 공속이 너무 느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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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싸울 수는 있거든요 경비원이 많아서 그렇지 아 아 아 아 아 이거 총 너무 구리다 아 다시 하자 아 총 너무 구리네 욕심부리다가 이게 무슨 아이템 살 수 있는 돈은 있나 좋은 총을 찾을 수 있는 행운 증가 이동거리 증가 체력 증가나 하자 내가 항상 제일 먼저 하는 일이야 체력 증가 아 근데 이거 그건 어떻게 하지 아 여깄다 모자 모자는 없니 의상 아 여깄다 어 대머리도 있네 미니미 예술가 무자 어 미니미 하자 여기를 다 뚫어야 되는 거군요 할 일은 아까 다 받은 거 매일 새 모자 획득 어 이게 더 귀엽다 어 모자 모자 많이 주는데 이걸로 할까요 녹자왕강 관리자 모자 녹자왕강 오케이 아니 근데 예비도 있어요? 예비도 있어요? 아 진짜요? 예비는 그러면 뭐지? 앞사람이 안 한다고 할 때 빠지는 건가? 근데 20번 때? 뭐지? 나 좀 늦게 했는데 왜 이렇게 빠르게 걸렸지? 내가 왜 20번이지? 3가 확정? 아 나야 무조건 확정인데 그걸 어떻게 하지? 아 메일 확인하면 되겠구나 명단을 누가 불러? 뭐 실시간 방송이 있어? 진짜네 잠시만요 살다살 어 디스코드 서버로 안 들어가지 아 됐다 일단 들어가고 나중에 방송 끝나고 해야 되겠군요 제가 누구랑 팀이라고요? 아 대박 살려봐 내가 쌍머들이랑 같이 게임을 한다고? 아 그쵸 팀장 아니겠죠 무조건 열심히 해야지 아 직접 부르시는 중이야 성공했다 정화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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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부르셨어 내 이름을 불렀어?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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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들었는데 아이고 정화윤님 32개월 구독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맨날 그것만 들었다고 그거 하나 들으려고 구독만 했다고 채팅도 안 치고 아니 근데 아 이게 누구 팀에 누구 뭐 이렇게 있나 보네 뭐라랄니 어 얘 잠깐 이따가 게임 끝나고 봅시다 일단 그거 시작하기 전에 보자 어우 어우 정신없어 일단 진행 계속하죠 돈 더 모아야겠다 돈 내놔 더 좋은 거 없어? 다들 핸드폰 이런 거 말고 더 좋은 거 좀 줘봐 좋은 거 쏟아내세요 어 이번에 여기 가보자 여기 아까 막혀 있어서 못 갔잖아 도각사 이것도 이것도 얻어가고 일단 위쪽에 길로 한번 가보자 여기 뭐가 있길래 이렇게 막아놨는지 으odor 얼마짜리야 100원짜리 저쪽도 가는길이 있네요 와 클래식한 반달리즘이네 여기..크림이네 그림 위쪽에 그림있죠? 오! 가까이었던 포토사인을 봐 반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록을 꼭 남겨해. 사진찍어줘 아하 성명 발표를 위한 공공재산 파괴 행위 성명 근데 내 얼굴은 같이 찍을 필요 없었는데 내 얼굴도 찍었네 안녕 아 이거? 나는 성명 발표를 위한 공공재산 파괴 행위라고 불러 뭐야 내가 좀 트렌드 세터거든 만두콩 완전 귀여워 이거 플레이 타니면 3,4시간 될거에요 4시간 정도 될걸요 늘면 5시간 아 니가 순무군이지? 그래피티 소년한테 들었어 너 꽤 괜찮은 채소라며 난 그래피티 소년의 새 제자야 노하우를 좀 배우고 싶어 근데 여기는 순수 미술품이 너무 많아서 기분이 영 별로야 그래서 말인데 벽에 있는 작품을 탈바꿈하는걸 도와주지 않을래? 대신 최고의 그래피티 도구를 줄게 어? 맞는 일인가 이거? 로비에 있는 모든 그림의 표시를 해줘 끝내고 돌아오면 등급을 매겨줄게 시간이 얼마 없는데 얘 봐 너 말이야 그래 너 있잖아 나 좀 도와주라 어 근데 용과 너무 징그럽다 채소인데 용과가 채소인가? 이 조각사일 꼭 완성하고 싶어 진짜 중요한 일이야 이쪽은 생각하는 거로 먹고 사는 남자야 아 생각하는 사람을 이 작품 제목이 생각하는 거로 먹고 사는 남자 아 과일은 알아요 용과 과일인 건 알아 생각하는 거로 먹고 사는 남자 이 남자랑 같은 서클에 들어갈 기회가 왔어 근데 큰 문제가 있어 이걸 해내려면 불법재료가 필요해 뭔지 알지? 나무 말이야 그게 이 녀석의 명패를 만들 유일한 재료야 나 좀 도와주라 제발 도와줘 은행 깊숙한 곳에 그걸 가지고 있는 음침한 채소가 있대 물건만 가져다주면 내가 그댈 크게 보답할게 가지다 가지 하 그렇네 내가 생각이 좀 많거든 매일 얼마나 멋진 생각을 하는지 이 동상이 표현해주면 좋겠어 조용히 생각하고 싶으니까 가줄래? 난 그립에 낙소를 해야하는데 아 잠깐만 이걸로 바꿔 요즘 스팅기는 여기가 더 크고 더 넓어지길 바란다는 말만 해 자기 뿌리를 잃은 것 같아 은행은 이렇게 클 필요 없잖아 그래도 하기 싫다고 불평은 안해 도급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일이거든 아 이게 은행장이 확실히 좋은 사람은 아닌가봐요 빨리 가볼까? 아 여기는 카드가 필요해? 빨간 크림은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구세계 고대 역사 예술품에 낙소하는 것처럼 말이야 내 생각에도 그게 맞는 것 같아 로비에 있는 그림에 아 있는거 다 해야되는구나 아 여기 이 안에 있는거에다가 다 해야된다고? 다 된건가? 아직 안뜬거 보면 아닌거 같은데 여기도 카드 필요해 어 뭐야 순무군 빅보스가 앞에 있어 준비해 어 뭐? 보스가 있다고? 희하 희하 신입차씨 나 여기서 낮잠 짜는거 안보여? 자꾸 말썽 피우면 널 썰어서 순무 튀김으로 만들어줄테다 희하 뭐야 이거 니가 자초한 일이다 순무를 튀김 시간이 왔구나 뭐야 좋아 순무머리 신도 이겼으니 이 얼간이는 식은죽 먹히겠지 자네는 한단의 순무 군대일세 일단 내가 직접 하기는 귀찮고 우리 팀은 다른 업무로 바쁘기 때문이지 중요한 일이야 순무머리 배를 항해하려면 선원이 필요해 자네는 대포잰 나 대포잰 나? 대표가 아니라? 저 얼간이는 이제 신경이 날카로워졌나보고 어서 마무리 할게 아씨 아씨 큰일 났다 보스인가 봐요 중사 히이야 우와 우웅 와우우우우우우우오우우! 아맙 저 녀석들 붙은paced 처리합시다 으아아아아아악 어? 어! 어어! 어어! 아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일단 없애고 아우씨 이거 뚫고 들어오는구나 늙은 스틱키 기 늙은 스팅키가 은행과 비밀을 지키라고 우릴 고용했지 저 녀석을 잡아! 히야! 에? 무슨 소리시죠?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소리시죠? 그 저 지금 집중하는 중이니까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흥! 아씨 긴장되니까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저 이거 잡아낸단 말이에요 이봐 카우보이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항복할 기회를 주지 총 버리고 손 위로 들어 아 잠깐 우리는 손이 없잖아 됐고 저 녀석을 잡아 오오오 이건 뭐죠? 이거 그냥 피하는 건가? 어? 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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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아이야이야 아니 근접공격을 얘는 할 순 있나? 어? 우리 애로 우리 애로 우리 애로 우리 애로 우리 애로 쉬운 편인데? 아! 어? 아! 아유 아유 아니야! 쉽지않아! 어우 됐다 젠장 카오보이가 이겼다 오 카드 얻었다 나이스 아까 오른쪽에 문이죠? 초록색이면 오오 야 이 총 좀 괜찮은데? 아 근데 권총도 쓸만한데? 오케이 새로 나온 총이니까 이거 쓰죠 이거 얻었으면 그냥 갈까? 30초 정도 남았는데 지금 돈이 중요한게 아니라 저는 일단 총이 어떻게 개조되는지 보고싶어서 가는걸로 오케이 아 이번엔 좀 많이 얻었다 나쁘지 않았다 나쁘지 않았다 이건 어떻게 해야될까? 여기부터 볼까? 아 경험치를 올릴 수 있구나 이걸 팔아서 경험치용인가봐요 아하 오케이 오케이 물건 좋아서 아 아 그럼 이렇게 될 수 있는거구나 오케이 굿 오 오 괜찮은데? 오 이게 훨씬 낫다 오 아이템 무조건 가져와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럭키 이거 총이 엄청 좋은거 같으니까 오 체력은 체력은 비싸네 아직 살 수 없으니까 어 이동거리보다 좋은 총을 얻자 랜턴 어두운데도 들어가나봐요 아 목욕물을 뭐야 유행한 스트리머 목욕물 판다고 어? 그런 말도 있더니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었네 어? 목욕물 팔아서 막 억대 부자되고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네 바로 목욕물 스팅키 스팅키는 여기서 평판이 썩 좋지 않은 것 같아 전쟁이 끝난 후에 피난민들이 식물은행에 많이 찾아왔는데 스팅키는 채소들이 자기 허락없이 자기 공간에 어슬렁거리니까 그게 아주 싫었나봐 맞아 우리도 그다지 좋게 보지 않겠지 어허 오케이 사진 10장이나 찍어줘야돼? 여기서 뭐하는 건가 신참 저 얼간이 때문에 힘들다고?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 아닌가? 알았네 알았어 첫 활약치고 이 정도면 합격이네 도움이 필요하면 동료들에게 말하도록 해 아무튼 빨리 그 멍청한 히야를 없애야해 없애고 왔어요 허구한다는 이상한 소리나 내뱉는 작자라고 어쩌고저쩌고 걔네가 날 튀기려고 했네 어쩌고저쩌고 그 놈 머리가 약간 짤리긴 했지 아무튼 남은 건 자네 몫이일세 아직 안 죽었나봐요 아직 안 죽었나봐요 도망갔나? 감자튀김이라서 튀기는 거 좋아하나봐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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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털어 다 털어 뭐야 약간 충치같다 생긴 거 뭐지 저거? 블루베리인가? 데미지는 그렇게 센 게 아닌가 보다 확실한 건 데미지는 그냥 일반 권총보다는 적은 듯 근데 한 번 뚫고 나니까 계속 열려있네요 여기 여기다 낙서하고 아까 여기 밑에도 있었나? 여기도 그림이 있었지? 어? 이거는 안 그려지네 아 다 그린 그림들이라서 그렇구나 아 시간 낭돼있네 초록키 초록키가 아까 여기였죠 초록키가 어디야? 위에인가? 야 여기다 이거 뭐야? 이거 뭐하는 데지? 놀이터가 있는데 뭐야 뭔데 귀여워 뭐하는 데요 여기 파란끼가 있어야 돼? 아이씨 여기 뭐야 시간 낭비했는데요? 아무것도 없네? 아야야야 무시하고 이리로 가자 버섯은 뭐야 이거? 여기는 폐쇄된 공동체야 그러니 들어오는 건 얌전히 포기해 웬만한 일이 아니고선 절대 들어올 수 없을 거야 물론 방법이 있긴 해 진짜로 여기에 들어오고 싶다면 씨앗 저장소에 있는 모집책을 찾아봐 알바람 우리 공동체에 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 테니까 버섯이 함께하기 아 버섬 버섬이나 티래 이상한 곳이야 막 종교단체도 있고 은행이 은행 같지가 않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찾고 있던데 할머니가 찾고 있는 분 맞는 거 같은데 어? 뭐야? 이걸로도 죽일 수 있구나 일단 같은 곳을 계속 다니는 게 맞나 싶네 아 이렇게 계속 할 수 있구나 오케이 빠르게 빠르게 어 몇초 안 남았어 초반을 다 버리고 가야 되나? 아 씨 저거 또 끄고 와야 되는 거야? 아 아 아야야야야 쓱 어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됐어 됐어 이 사람들 해치고 가면 돼 아야야야야야 야 이거 공격력이 너무 안 좋은데 아 이거 그거에 비해 공격력이 너무 안 좋아 야 이건 얼마짜리야 아이고 아 쓱쓱 지나가고 와 씨 너무 많은데 중요한거 근접하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이 아저씨는 죽이기가 쉽네 하트같은것도 하트같은것도 잘나오는데 이 수박은 뭐야 데미지가 어 공속은 빠른데 데미지가 너무 약해 여기 들어오다가 레이저에 걸려서 다 잘렸어 이젠 예전의 크기의 절반밖에 안돼 벽에 있는 차단기 때문에 레이저가 안 꺼지나봐 차단기를 부수려고 했는데 너무 멀어서 뭘 던져도 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이거 뭐지? 갑시다 이eland 오우 좋아 사무라이가 되자 차라리 아앜 아 이거 별로 좋은건가 이거 좋은건가 팔좀 탐나는데 사격가면 좋은데요 아 금방가 허허 여기 말고 여기 말고 힐팩 하나 먹고 아 아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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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다 돈 잃어버릴까봐 무서워 개부자 개부자 좋았어 돈 잘 모인다 게임 오 데미지는 좋은데 데미지는 확실히 좋은데 멘토는 나중에 사면 되고 아 또 올리죠 체력 올릴 수 있을 때까지 올리자고 이동거리 증가 이게 최선인 것 같아 이런거 올리는게 풀립돈에 아 판은 아니고 풀립이네요 풀립 칼 팔고 얘는 원총이 난거 애초에 퀘스트가 있으니까 크레파스는 팔 수가 없다 아 근데 저는 저는 원래 체력이 전부여가지고 무슨 게임을 하든 전 항상 기본 체력부터 올립니다 제가 피지컬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체력을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려야 돼요 확실히 이게 좋아 확실히 이게 좋아 오케이 안녕하세요 아 설고 여기가 돈이 많이 나와 이동거리 증가를 아이고 해도 의미가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아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게 훨씬 이득이다 그 무상 제공증서는 내가 손수 제작한거야 어릴때 부모님 드리려고 만든 집안일 쿠폰이 생각나네 진짜 양아치다 아 아 아 아 아야야 아야야야 아야야 아야야 다 맞는다 다 맞아 이것도 캐고 하나 얻어가고요 은행이 진짜 넓어요 아 약간 공동 그 아니 그 개인 사유재산 까지 막 안에 다 넣어놓은 느낌 어 방금 굉장히 비싼거였던거 같은데 가격을 못봤네 웬만한 그림엔 다 낙서한거 같은데 이쪽 다시 찾아가볼까 열개 같은 그림만 반복돼서 안되는거 같은데 근데 이걸 해놔야 다음 스테이지 가서도 레이저 만나면은 편하게 갈 수 있어서 이쪽이 아닌데 길이 어디야 길이 어디인겨 아 여깄다 이거 하나 먹어주고 아 얘네들은 쉬워 나와 그냥 가자 아 금구를 털야돼 금구를 금구를 금구 이쪽에 있다 금구 금구 그치 이거 싹 털구요 네온짜리 이거 큰 금구 어딨더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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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털고 이것만 털고 굳이 싸울 이유 없으니까 그럼 갑니다 어 너무 많아요 어 잠깐만 아 이건 아니네 어 너무 많아요 큰 금구 다른 곳이었던 것 같아 아 아 이쪽은 아니다 아이씨 하튼해놔 하튼해놔 없나 어 저거있다 어 뭐야 폭죽이다 나이스 돈돈돈 금구 안으로도 들어오네 아 2500원이 한개야? 아 가자 죽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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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일까 죽지마 도망쳐 도망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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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무빙 도망쳐 도망쳐 아 됐다 이제 가방을 늘려야겠다 아까보다 천원 더 모은 것 같은데요? 이천원 더 모은 건가? 좀 더 많아진다 됐고 가방 크기가 아 근데 가방 크기가 12,000원이라서 12,000원이라서 더 올려야돼 돈이 부족해 돈이 부족해 그러면 아 근접공격 근데 잘 안쓰니까 이거 이거 올리고 럭키 에너지 쓸 수 있는건 그냥 이대로 다 쓰는게 맞는거 같은데 한동안은 계속 좀 그거 해야되겠어요 할일은 여기 다 적혀있거든요 패스트 근데 가다가 하면은 될거 같고 보이는대로 얼 모자 뭐야? 아니 이거 모자 잠깐만 모자 길이가 아니 잠시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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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있는 적은 보여? 모자가 화멸적이네 야 이거 모자 재밌네 모자 재밌네 갑시다 돈을 더 모아오죠 가방 크기도 늘려야되고 약간 방화세도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강해지면은 더 빨리 다른데 갈 수 있으니까 가자 빠바바바바 돈 내놓으시고 탈탈탈 그렇지 깜짝 놀란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아 아 이거 꼭주 뭐야 이거 아 아 구려 너무 구린데 아 이거 어쩜 색연필이 나중에 제가 주니까 한번 써보자 아이고 띠우 오 세게 세다 오 한방콧인데 무기 개삭이잖아 자 밑에 밑에 꺼는 나중에 가져가고 바리지 말고 가져가긴 해야지만 이거 꼭 가져가도 되죠 이거 꼭 가져가도 되죠 밑에 있는거 가져가고 큰 금고 털고 혹시 놀래라 어 이게 뭐지 뭔가 데미지 완전 구릴 것 같은데 뭔가 데미지 완전 구릴 것 같은데 헉 아니 여기 있는게 제일 비쌌구나 아니야 근데 지금 경험치를 위해서는 경험치를 위해서는 들고 가야된다 이걸로만 싸워보자 아 노래는 쓸데없이 왜 이렇게 격정적이야 긴장감이 별로 없는데 53초 53초 빨리 털어 털어 밖에 있는게 더 비싸다 오케이 1,200원 장전이 너무 느린게 단점이에요 이거 장전이 너무 느린게 단점이에요 범위가 넓어서 좋은데 그리고 총알이 없네 무기 하나 주지 않겠어? 무기에 총알이 총알이 없어 당장 한 방 꺼시요 총알이 채워치네 한방 꺼시요 총알이 채워치네 총알이 채워치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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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야 이거 이제 잠깐만 명중유리 오우 야야야야야야 오 이렇게 많다니 아니 아직 데미지가 있으니까 아 이거 범위 딜은 아닌가보네 아 아야야 없어 없어 슥 슥 아 야 2층 괜찮은데? 아 돈이 없네 아 돈이 너무 많네 잠깐만 아야야야 아야야야야 오 거기 끼면 안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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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원까지가 한계라는게 너무 아쉽다 오케이 됐다 다 치웠다 이거는 이거는 돈을 따로 모으는 그거보다 유무를 모으는게 핵심이네 그게 맞는거 같아요 야 이거 무기 괜찮다 좀 하나알이 정해져있는게 좀 아쉽긴 한데 12개 어 12개 무기 연구 높아지면 좋은거니까 샷건이다 일단 웬만한건 다 파는게 좋을거 같아 오 오오 우와 야 이거 괜찮은데 어 나쁘지 않은데요 장전속도 좀 올리자 장전속도 올리고 이 다음에 다음에 이게 공격력이죠 공격력 타이머도 올리면 좋겠네 돈이 안되네 일단 무제한 총이니까요 이 샷건이 렌토는 아직 스테이지를 거기까지 가보지 않아서 어머아 업그레이드해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도 다 말을 걸어야 되는데 눈 달고 약간 괴도키드 모자 같지 않아요? 하얀색이어가지고 괴도키드 모자인데 뭔가 하늘을 뚫을거같은 모자 아이고 돈 내놓으시고 사거리가 좀 짧은게 단점이니 아이고 바로 앞에서 쏴야되 오오오 일단 갔다오자 다른데 갔.. 어 뭐야 불..불 나있는데? 뭐지? 뭐하는데요? 뭐야 이오우 플립 플러퍼 여러분 안녕 DJ 시즐에게 박수 주세요 파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특허받은 소울 샘플러를 받으세요 낫으로 더러운 짭새들을 죽이고 영혼을 가져오면 흔해 빠진 음악을 증정합니다 이 낫은 DJ 시즈를 프로모션으로 딱 한 번만 드립니다 영혼을 거두는 무기를 다시 사용하려면 곳곳에 달린 뮤직박스를 뒤져보세요 뭐야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스터리 박스에서 남아도는 영혼을 사용하세요 무기를 준다는 건가? 운이 좋으면 끝내주는 무기를 얻을 수 있을지도요 오오오 우와 뭐야 100원 영혼 10개 오 뭐 살 수 있는 게 있나 보다 오 근데 좋은 무기 가긴 한데 너무 느리다 아 일단 갈게요 아 잠깐만 100원으로 뭘 할 수 있는 거지? 어 이건 뭐야 오 신기한 무기야 오 일단 가져가 아 샷쿤는 제대로 사용 못했는데 신기한 무기니까 일단 써봐요 10개로 뭘 바꿀 수 있다고 하니까 영혼을 모아보자 어 어 어 움직 움직여 아 아 이런 거 인물 다 구하고 오케이 다섯 개 너까지 오케이 다음 오 이상한 구름인데 여기 또 뭐야 얜 뭐지 흑흑 정말이지 삶에 의욕이 없어 녹아버린 파이 같은데요 매일 사고 업무에 찌들어 의미하게 키보드나 탁탁탁 두들기며 살기 위해 카페인을 섭취하고 엉겅 울지 예전엔 내 삶도 화려했단 말이야 다 함께 공원에 모여 킥플립을 하거나 밀크쉐이크를 마셨는데 이제 킥플립할 무릎이 남아있으려나 몰라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쑤시거든 놀라운건 아직 일한지 하루밖에 안 지났다는 거야 이런 버섯 친구가 함께 있으면 우울한 기분이 좀 덜할텐데 그러고 보니 요즘 반려돌이 유행하더라 그런데 나만 나만 반려돌 없어 크흐 유행에 뒤쳐질 순 없지 그냥 이 책상을 책상에서 일어날 동기가 부여될 만한게 필요해 반려돌을 구해줄 수 있어? 되도록 많이 부탁해 아 돌을 구해달라 돌을 어떻게 구해주지? 돌은 또 어떻게 구해다주는거야? 슬픈파이와 공원에서 함께 킥플립을 연습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 킥플립 그거 그거야? 슬립백 얘기하는거야? 아니면 뭐 다른거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거지? 슬립백 얘기하는거야? 슬립백 얘기하는거야? 슬립백 얘기하는거야? 이쪽은 별론가 보니 이쪽은 뭐 볼게 없네요 이게 뭐야? 뭐 이상한거야 이런 무기가 아오 영웅박스 영웅박스 아 아니 너네 아니지 대관 하나 없고 아 잠깐만 친구야 나 다 그린거 아니니? 아직 다 안됐어? 아직 다 안됐어? 아 여긴 한번 열면 그냥 들어갈 수 있나보다 어 설마 또 다시 가서 싸우나? 이봐 순무 이봐 순무 내겐 계약상 지켜야 할 의무가 있네 계약서에서는 자네와 적어도 한 번은 싸워야 한다고 나오거든 딱 한 번만 그 외에는 그냥 자도 돼 그런데 순무 네가 날 또 자극하면 고양이처럼 마구잡이로 움직일거다 원한다면 도전해봐라 어 또 또 싸울 수 있나본데 아 큰일났다 아 나 무기 이거밖에 안되는데? 아 큰일났다 아 야 나 원거리가 아니라서 싸우기 힘들다고 오 똑같아요 패턴은 똑같아요 얘네들 잡는건가 또 움직인다 아 아아 아 저거 움직여 영혼 10개 그거 봐가지고 가보자 총을 버리고 손 위로 들어 나 총 안 들고 있어 아야야야야 아야야야 아야야야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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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아 됐다 나이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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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개가 아 뭐야 아 뭐야 끝난거 아니었어? 아 여기도 있네 우리 보안관을 이겼군 그 멍청이 같은 녀석은 자르든지 해야겠어 순무소년 내가 가장 큰 실수를 본 소감은 어때? 내 가장 큰 실수 우리 난 우리 은행에서 이 무임승차자들을 근절하려고 노력해왔어 하지만 무임승차자들은 여기가 자신들의 새로운 사회인 씨앗 저장소라고 주장하고 있지 웃기지 않아? 계속 똑같은 말만 되풀이해 양파가 왜 저들에게 세금을 물리고 싶어했는지 알겠어 그 자들이 걷는 땅은 내가 만들었다고 아무튼 네 목숨이 아깝다면 당장 여길 떠 그 정도 사리분별은 되겠지? 한시라도 빨리 떠나도록 해 그리고 내 무기구에 짭새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흠 여긴 뭐지? 예전 배집일 채소들이 여기에 정착했나보군 자네와 정부와 싸우며 전쟁을 치르고 자네가 정부와 싸우며 전쟁을 치르고 난 뒤로 갈 곳을 이룬 것 같아 그래서 이리로 왔겠지? 흠 좋아 신참 채소들에게서 정보를 수집해보라고 주변을 살짝 돌아다니면 돼 방해된다 싶으면 죽여도 되고 늘 하던대로 말이야 어 죽여도 된다고? 어 할아버지 여기 있다 은내나 은내나 안녕 순무군 혹시 근처에서 도토리 못 봤어? 갚아야 할 대출금이 남아있는데 오늘이 기한이거든 그따가 죽고 나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잖아 알지? 그 전쟁 때문에 말이야 나 대신 도토리를 보면 이것 좀 전해줄래? 공그레출레이션 대출금 만기상환통지 아 불쌍해라 대출금 봐 이런걸 일단 지금 여기 보안이 그거 돼가지고 할아버지 그 할머니가 찾고 있어요 세상에 버섯이시여 이게 무슨 짓이냐 다시 널 흔들 생각하지마 어이 할아버지 그 할머니 남편분 아니신가? 포도에 버섯이 폈는데? 안녕? 우리 모든 채민들의 창조주 빅버섯의 가르침을 더 공부하고 싶어서 온거지? 어? 아까 그 퀘스트 신도들 모으는거 빅버섯에게 사역하기 위해서 위하여 인생을 바쳐 봉사하는 자들이 모인 근사한 공동체가 있어 싸이비 싸이비 과연 그 공동체에 들어갈 자격이 있으려나? 어? 잠깐만 너! 후광이 보여 빅버섯이 너를 축복하나봐 이건 운명이야 너에게 암구를 알려줄게 기뻐하도록 해 너도 선택받은 자가 된거야 헐 포교당했어 종교 암호 어 이거 나중에 버섯 만나면 보여주면 되겠네요 고마워 아니 당근이 왜 이래? 안녕? 난 정말 호감가고 멋지지 않니? 날 신뢰하도록 해 이게 뭐야? 이 자식은 뭔데? 어휴 여기에 빨간색 텐트를 치고 살던 옛 친구가 사라져서 마음이 좀 심란해 정말 친하게 지내던 친구 중 하나였는데 플립플롭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 게다가 광신도들 때문에 이 부근에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것 같아 빨리 회복되면 좋겠는데 말이야 일단 가방이 꽉 차서 다시 가야겠다 여기 찾김 여기는 여기 아드 가는 길에 죽이면서 갈까? 영혼이라도 수집하죠 아우 아 아프잖아요 가는 길에 한 대 맞았네 지나갑니다 오 이번엔 좀 더 많이 번 거 같은데? 아닌가? 아 아니네 못 벌었네 글쎄요 일단 보이는 대로는 다 하고 있어요 낯익은 얼굴들은 만났지 스무머리 좋은 정보는 얻었나? 예상보다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군 우리... 아니지 니가 좀 더 노력해야 해 씨앗 저장소를 계속 탐색해서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아마 은행에 더 깊숙이 들어갈 방법이 있을 거야 자 서두르기 아 이거 속고 있는 거 같은데 약간 속고 있는 거 같지 않아요? 거짓부렁 행운 더 올려서 좋은 무기를 찾읍시다 나머지도 올리려면 돈 더 많이 얻어야 돼서 보자 역시 오 역시 비싼 걸 줄 알았어 한방코시길래 헉 뭐야 레벨 4인데 왜 화살이 나와 화살이 더 좋은 건가 아니 뭔데 아 1.4고 1.4고 2.2고 오 이거 총 괜찮다 아이스 라이플 생겼어요 아까보다 더 강해졌다 뭐 책도 나왔네 50원짜리 마냥 비싼 아니 그 마냥 세진 않네요 우는 1.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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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고 3.5고 1.5고 2.5고 1.5고 3.5고 1.5고 1.5고 아까 그 감자튀김 있는데로 가보자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게 좋은거니까요 감자튀김이랑 또 싸우고 넘어가야되네 그냥 가도 되겠지? 아 오케이 오 레몬할아버지 순무군 납소사 여기서 만나다니 난 베지밀 주민들과 여기로 대피했단다 이 전작에 있던 할아버지인가 봅니다 전쟁이 끝나고 더는 놀랄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니가 호련히 사라져서는 비클갱과 손을 잡고 일을 한다는 소문이 돌지 뭐냐 농담이겠거니 웃어넘겼는데 설마 진짜 비클갱과 손을 잡은 게냐? 니 아버지가 이걸 알면 편히 눈을 못 감을텐데 게다가 강도질까지 한다고? 세상에 이런 일이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아까 얘기했던거 돈 내라 돈 돈을 주시오 돈을 주시오 저 할아버지 뭐 있는데 우리 마누라가 널 여기로 보낸 게냐? 채민의 90%가 이혼한다지만 우리는 10%가 될 거라고 아 할아버지가 일부러 이혼하기 싫어서 그랬던 거네 할아버지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와 순무잖아 정말 오랜만이야 전작 전작의 친구 니가 전쟁에서 살아남아서 참 좋다 우리도 간신히 빠져나왔어 여기에 무사히 도착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참 꽃집 주인과 난 이제 텐트를 같이 쓰게 됐어 알아 안다니까 남들은 우리가 성급하다고 생각하지만 벌써 이틀이나 지났다고 더 기다릴 필요가 있어? 니가 내 러브레터를 찢어버렸을지라도 우리 이어줘서 고마워 넌 진짜 큐피드야 아 여기가 남자친구야? 순무야 세상에 잘 살아있었구나 정말 다행이다 마침 도움이 필요했거든 나 난 진짜 바보였어 바보 멍청이 딸기에게 내 마음을 빨리 전해야겠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좀 더 빨리 진지하게 생각해야 했었나봐 옛날 기록을 읽어봤는데 사랑하는 과일에게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반지를 준다고 하더라 더러운 물질 만능주의 같으니라고 말 잘하다가 마지막에 저게 뭐야 어? 아무튼 딸기에게 청혼할 생각인데 반지를 좀 찾아줄 수 있겠어? 우린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이제 정착할 거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어 그런 의미에서 반지에 큰 보석이 있으면 좋겠네 어마어마하게 큰 걸로 말이야 보성이 클수록 내 마음도 잘 전달되겠지 이제 내 청혼은 승무근의 손에 달렸어 아하 퀘스트는 엄청 많다 아 뭐야 몬스터였구나 아라버지 할머니한테 가셔야 돼요 그래 알았다 알았어 마누라에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리고 행복하게 말한다고 전해주게 아 됐다 이혼 서류를 받았어 이혼 서류를 받았어 여기 뭐야 노다지잖아 노다지 여기 노다지였어 음 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먼저 말할게 그래 옆에 있는 내 친구 못생긴 거 맞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혼자서 친구를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옆에 두고 있었어? 인정이 좀 사실 알게 뭐야 외모 지적은 좋지 않지 나만 나쁜 사람 만드네 하지만 너무 심하단 말이야 새로 사귄 친구에게 이러는 건 신뢰겠지? 아니 그래도 어떡해 말해야 신뢰가 안 될까? 자유분방하게 생겼다? 음 한 번 대친 것처럼 생겼다? 음 역시 안 되겠어 그냥 포기해야지 스스로 깨닫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어 아니 얘 진짜 나쁜 애 말을 어떻게 저렇게 심하네 못생겼다고 생각하다니 친구를 뭐야 키위구나 안녕 오늘도 신선해 아 이 친구한테 못생겼다고 한 거야 뭐야 귀여워 얘는 왜 이렇게 귀여워 귀여워 잘 들어 우리는 오늘 밤에 파란 텐트에서 잘 거야 알았어? 텐트 처음 위로 올려줘 난 빨간 텐트에서 잘래 아휴 그래 네가 빨간 텐트에 가고 싶어 하면 내 옆에 있는 애는 파란 텐트에 가고 싶다고 할 거야 변덕쟁이들 변덕쟁이들이네 톡톡톡톡톡톡 톡톡톡톡 오늘 생각보다 잘 보이는데 아우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 당근씨 오 방문자가 왔잖아 누군가 내 운동에 동참해주기를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다고 새로운 얼굴은 정말 오랜만에 보네 이게 진짜 당근이네 어 그럼 아까 그 깎아져 있던 당근은 뭐야 아까 이렇게 무슨 화려하게 생긴 당근 하나 있었는데 뭐야 너 골판지 상자 없어? 골판지 상자가 없으면 보내줄 수 없어 마음을 열어 네 몸과 영혼으로 직사각형 골판지 상자님을 받아들인다면 통과시켜줄게 아 여기도 사이비야? 아니 여기 종교 왜 이렇게 많아 다크웹에서 골판지 상자를 사면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나봐요 여기 맵이 좀 넓다 이게 뭐지? 아 폭탄이네 일단 새로운 무기는 들고 갈게요 그냥 크랜벨인가? 너 너 꼴도 보기 싫어 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니가 그러고도 채소냐? 내가 우리 할머니 크랜크랜을 돌아가시겠어 아 전작의 전쟁 때문인가? 순무서년 니가 진짜 말소리를 내면 다른 존재들은 저 세상으로 보내 다른 존재들을 저 세상으로 보내버린다고 니 영혼 니 목소리는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서 저 세상 구석으로 처방아버린단 말이야 어? 쟤 뭔 소리야? 니가 우리 할머니한테 하지마라는 말을 입 밖에 낸 순간 딱 그런 일이 생겼어 할머니 영혼이 폭발하기까지 하루밖에 안 걸렸다고 할머니가 천천히 사라져가는 걸 봤어 할머니는 너 때문에 저 세상에 계신 거라고 너 때문에 이 세상의 장르가 호러물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쳐도 나와 할머니에게 닥친 이 사태를 수습해줘야겠어 내 부탁을 하나 들어주면 돼 이래서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은 여기 있었네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책을 구해뒀어 그 유명한 우주벌레가 되어 판타지 세계에 환생하다 드라마 우주, 로맨스, 벌레 모든 요소가 다 있지 저 세상으로 가서 할머니께 이 만화를 전해줘 할머니의 영혼이 편히 쉰다는 걸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뭐야? 나 저승도 가야 돼? 저승도 갈 수 있나 봐요 도대체 무슨 도대체 무슨 게임이야 티켓, 저승 티켓인가 이거? 일단 나중에 오죠 여기 나중에 올게요 얘는 뭐야? 징그러워 뭐야 이거? 마카로니인가? 아 맥앤치즈 그러니까 마카로니인 거죠? 아 징그러워 좀 징그럽게 생겼는데 너는 캠핑족이 아니구나 응? 어휴 자칭 캠핑족이라고 하는 채소들 때문에 속이 터질 지경이야 캠핑에 캠도 제대로 모르는 것들이 말이야 저번에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 캠핑을 100시간 정도 하니까 캠핑을 좀 알겠어 라고 말이야 웃기는 소리 안 해 우리는 못해도 캠핑에 300시간 이상을 투자했다고 한 배낭 하나 메고 자기를 캠핑족이라고 하는 채소도 있더라 아무튼 나랑 친해지고 싶으면 내 텐트처럼 귀여운 텐트를 하나 가지고 와봐 별로 안 친해지고 싶은데 진정한 캠핑족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여기는 야영지가 맞는 것 같네 여기만 탐방하고 있다가 다시 오죠 여기 꽤 넓네요 꽤 넓어서 너 때문에 트라우마 생겼어 어쩌면 이게 내 예술가로서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겠지 자 빨리 가서 만화책을 전해드려 그래 알았어 여긴 뭘까 어? 그 영혼 수집가 소울풀 모처럼 영혼을 가지고 오셨으니 새로운 히트곡을 드려야겠군요 바로 광란의 파티 3000입니다 새로운 노래 아 노래를 여기서 사는 건가 랜덤 무기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우와 미친 무기 개쩐다 어 이거는 팔지 말고 한 번 더 사용해보죠 와씨 대신에 저거 돌 때까지 기다려야 되네 가방이 가방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일단 가 일단 가 살아서 가야돼 약간 보스 때 쓸만한 무기인 것 같기는 하네요 그 외에는 좀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데? 돈 얼마 모았지? 어 나쁘지 않아요? 응 근데 이 게임의 목적 퀘스트가 맞는 것 같지 퀘스트 천국인데? 어 근데 무기 형부만 계속 하는 게 답인 것 같다 이거 먼저 다 올리면 좋은 게 나오니까요 5,600원 볼판지 상자 살까요? 와 뭐가 이렇게 비싸지? 상자가 8,000원이나 한다고? 와 상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아까 거기 한 바퀴 더 돌고 와야겠는데요? 한 번 돌 때 8,000원 모으기는 힘든 것 같고 한 바퀴 더 돌다 한 바퀴 더 돌고 와서 아야야야 한 바퀴 싹 돌고 와서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감사합니다 돈 주시고 서시고 아야야야야야야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아씨 왜 안 깨져 가자 쓱 그냥 갈게요 그래도 날 격렬하게 흔들어준 덕분에 요통이 조금 가신 느낌이군 안 신경 쓰지 말고 가서 일이나 하게 아 이제 할아버지는 흔들 수 없구나 아 이제 할아버지는 흔들 수 없구나 흔대 흔대 흔들어 쉣 조용히 우리말이 들리겠어 깜짝 이벤트라 이벤트니까 들키면 안되잖아 아무튼 반지 찾아줘 아 반지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 어디가세요 아 아까 흔들었던 애구나 이쪽은 안되고 여기 애들은 그냥 일반적인 벌레라서 좀 괜찮은데요 이분 여기도 하고 빨리 달리기만 좀 빨라졌으면 좋겠는데 달리기 빨라지는게 없네 아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 확실히 털기는 좋은 곳이구만 이쪽에도 있었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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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승은 나중에 저승은 나중에 어 여기 250원 내고 가볼까요 오케이 출발 어 뭐야 그냥 나가는 티켓이었어? 뭐야 저승행 티켓인줄 알았더니 나가는 티켓이었잖아 너무 빨리 나왔는데 얘 손해 완전 손해봤어 온김에 그냥 골판지를 사고 골판지 안에 가봅시다 중간에 나가는 그거였네 알았으니까 됐지 마법의 소라고도 사격감이 별로인 소라고도 오케이 얘를 털고 이게 좋아 이거 그냥 가 움직이는게 영 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말구요 할아버지 말고 쭉 털고 골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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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너네 몬스터같이 안생겼어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런건 다 털고 가야돼 여긴 다 비싼거만 있어가지고 다 비싼거만 있어가지고 공은 캐고 가고 이렇게 쳐 쳐 이것도 가져가고 아 천원씩 아주 맛깔나네 세상에 버섯이시여 진짜 엄청나게 멋진 골판지 상자네 아무렴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보내줄게 오케이 안에 뭐 있는지 궁금한데 아 뭐야 이거 어어 아니 그 사골이 뭔데 어이씨 어 뭐야 창이다 어 창 공거리 어 뭐야 애들 많이 있네 어 곰돌인데요 윌마 어 안녕 우린 비범한 미확인 생물사냥꾼인데 미안 창피해서 이러는게 아니라 내가 채민들과 교래하는 것보다 미확인 생물사냥을 선호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보통은 내 범죄 파트너가 우릴 소개하는데 지금은 좀 녹초가 됐네 아까 희귀종인 바위사탕 생물을 발견했는데 내가 실수로 카메라를 떨어뜨렸지 뭐야 영상을 찍으려던 찰나에 이건 채민 역사상 최초의 공식 촬영이 될 수 있었는데 말이야 어떻게든 해결될 거야 지금 파트너가 자제력을 잃어서 진정되길 기다리는 중이지만 그래 니가 암시장 거래에 접근할 수 있다면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야 식은 죽 먹기일걸 아니 이거 에임 맞추기 생각보다 힘들어요 아니 은근히 맞추기 힘들다고 이 하얀 조그마한 점으로 나와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일회용 카메라도 괜찮아 이 희귀한 바위사탕을 사진으로 포착하면 우린 유명해질 수 있을 테니까 일회용 카메라를 사야되겠네요 일회용 카메라를 사야되겠네요 쇼! 쇼! 어우 조그맣한 거 몬스터가 뭐 그렇게 많진 않네요 여기 씨앗 저장소 시민들과 스팀키라는 채소 사이에 사회적 역학관계를 밝히려고 연구 중이었거든 둘 사이에 금이 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을 찾아냈어 스팅키는 씨앗 저장소 시민들한테 쌓인 부정적인 영향을 바꾸려고 축제를 열려고 했어 근데 그게 재앙 그 자체였대 그 이후론 방이 계속 봉인됐다나 봐 내가 너라면 아주 조심할 거야 순무군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긴 했구나 태호도 내 거리여 대체 왜 다 망했어 망했다고 저기 저 바위사탕 생물 보이지 한참 헤매다 겨우 찾았어 트레이캠을 설치하고 증거를 모으기 위해 설탕 결정 샘플을 채취했지 심지어 설탕 똥을 씹어서 신선한지 확인했어 그들의 똥을 말이야 순무 똥까지 먹어봤어? 미약인 생물을 사냥할 때 꼭 해야 할 일이지 추격전에 대한 내 열정을 위해 말이야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추적해서 저것들을 찾아냈을 때 내 파트너가 카메라를 떨어뜨려서 카메라가 망가졌고 다 망했어 내 거리여 안 돼 안 돼 너 너가 떨어뜨린 거지? 우리는 문제를 꼭 캐릭터에 할 수 있을 거야 솔직히 왜 내 동료가 화가 났는지 이해가 돼 나는 어? 그러니까 애가 이 나쁜 놈을 나쁜 놈들을 추적하기 위해 똥도 먹었거든 똥이 신선한지 보려고 말이지 도전적인 추적 방법이야 내가 이 일에 소질이 없는 이유기도 해 그렇게까지 했는데 모든 일이 혓속으로 돌아가면 나 같아도 화가 날 거야 하지만 네가 일회용 카메라를 가져다주면 우린 엄무를 제기할 수 있어 약간 뭔가 둘이 호흡이 안 맞는데? 별거 없네 여기는 아 이보세요 나가자 나가자 이럴 거면 새로운 거 들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 지진 뭐야 어 여긴 어디지? 아 돈 다 찼네 유물이라도 얻어갑시다 있으면 좋을 건데 눈물같은 거 없나? 아야야야야 아야야야야 아 돈 5점에 못 가져가는구나 아 아 아 이보세요 이보세요 잠시만요 아 아니 자꾸 튕겨져가지고 정지가 안되네 어 음 그 꺼져 너 때문에 문제 생기면 어떡해 그나저나 그 바보같은 왓은 녀석은 어디 간 거야? 아휴 알았어 알았어 알았다니까 꼬치꼬치 캐물어서 말해주는 거야 난 금고에 있는 조각난 수박 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었어 어? 아까 그 수박이구나 근데 걔가 길을 잃었나봐 물건을 언제 주지? 걔한테 넘겨줘야 하는 소포가 있거든 희귀 유물인데다 떳떳하지 않은 물건이라 직접 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 손모야 너 여기저기 잘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나 대신 좀 갖다 줄래? 별로 희귀해 보이지 않은데 아까 그 수박 친구인 거죠? 일단 살기 위해 어? 잠깐만 이쪽에 뭐가 있나? 유물이라도 있으면 가져간다 아 유물 유물이라도 가져갈 거야 어차피 돈은 못 가져가니까 그냥 가 갑니다 가요 갑니다 가요 내 앞길을 막으면 생각보다 경비병이 별로 없는데? 시간은 다 됐는데 의외로 조금 밖에 없네 지나갈게요 난이도로 올릴까요? 아니요? 그런데요? 안 돼요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난이도 올리면 자꾸 죽지 않을까요? 스피어 민트 무기를 화살 공석은 진짜 느리다 그런데 데미지가 장난 아닌데요? 데미지는 개 센데? 일회용 카메라 가져다 줘야 되고 어 아니 근데 이게 무기를 만드는 건 다 원걸인데 근접 공격력이 올라가는 이 프로틴같이 생긴 거 있는 게 도움이 되는 건가? 가방을 더 늘리자 이거 뭘 더 사서 올리지 말고요 가방을 늘립시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가방을 늘려가지고 돈을 더 많이 모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돈을 주세요 탈탈탈 얘네들은 얼마 안 나오고 이 물이 확실히 안으로 들어갈수록 비싸지니까 눈에 보이는 거 제외하고는 그냥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사람들도 돈 꽤 많이 주는 것 같고 핸드폰까지 천원짜리 천원짜리 아샤 좋아 좋아 이제 좀 익숙해졌죠? 느린 건 좀 답답하네요 이쪽에 하나 더 그리고 아 시간 너무 짧아 진짜 시간 너무 짧아요 오우야 이거 어지럽네 어지럽네 약간 이거는 야 벽에다 부딪히게 두 명이서 때릴 수 있나? 오케이 나이스 아 여기 카메라 넌 생명과 존엄성을 지킬 줄 아는 채소구나 이제 이 멋진 녀석들의 모습을 찍을 수 있겠네 이 역사적인 순간을 이룰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이제 우린 엄청나게 유명해지겠지 자 이 모자 가져가 어딘가에 쓸모가 있을 거야 뭐야 겨우 모자 주는 퀘스트였어? 채민 역사상 최초의 공식 사진 바위 사탕 내 뒤통수 나와있네 할 일을 말려 아야 어! 혹시 에임이 나의 에임이 아이고 미안 미안 아 여기도 다음으로 갈 수 있네 얘 뭐지? 할로윈 어! 어! 잠깐 뭐야 보스다 내 트라우마 좀 들어봐 순무군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인승차자들이 날 힘들게 했어 우리가 먼저 왔잖아 내가 내가 돈을 다 달라고 하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 난 좋은 채소인 척 연기하며 호감을 얻기 위해 파티를 열었지 우린 이런저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눴어 내 사생활 돈 내가 세운 최고의 업적 그런데 이 약쟁이가 와서 우리를 모두 뚱뚱한 애들이랑 잎사귀로 만들었어 니가 여기 있어서 다행이야 이제 니가 다 해결해 주겠지? 흠 이 녀석은 꽤나 완구한데? 알았네 자네는 정말 농담을 못하는군 계속 움직여 우리가 여기서 스팅키를 돕는 꼴이 되더라도 이 녀석을 꼭 지나가야 해 아마 이 녀석 뒤에는 분명 금은 보아가 있을 거라고 행운을 빛내심 참 아씨 설탕 코팅 사과 어? 아메링고다 아메링고 야 어떻게 맞춰야 돼? 야 잠깐만 야 나 무기가 안 좋단 말이야 지금 오우 쉿 오우 선생님 잠시만요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정확도는 이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오우 오 근데 흔들리는 거 미쳤네 아 비키세요 비키세요 오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아니 그래서 쟤네들은 어떻게 잡는 건데 오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오케 아 저 저 녀석이 나오면 머리를 내밀었을 때 잡아야 되는구나 아som 어chutz 아오케오케 아 이유나 얇아 아니 쪼끄만 녀석 가끔씩 지나간단 말이시고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나이스 됐다 와 보세요 제가 체력을 많이 해놓은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런식이 된다 나이스 됐어 얻었으니까 됐어 뭐야 이건 뭐지 이거 신기하게 생겼다 야 그럼 미친짓 할거면 다른데 가서 해 뭐야 잡았는데 그런소리 한다고 이건 뭐냐 어 개구리다 이게 좀 더 재밌어 보이는데 아이템을 싸고 어 여기도 사진 멋진 스테인드글라스 동영상으로 증명 못하는 사실이 아니지 뭔소리야 다시 해주면 안돼 잘 안보고 있었거든 녀석들 내가 싸우는 모습을 안 봤단 말이야 여긴 지나가는데 없나 아 여기있다 인정해줘야겠군 지금까지 나쁘지 않게 하고 있어 자네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 좀 짜증나게 굴었어도 할 일은 확실히 했었지 자네랑 똑같이 말이야 흠 어쨌든 이곳은 좀 이상해 보이는군 좋지 않은 예감이 들어 조심해서 다니도록 해 신비한 주맥을 얻으려면 자네가 살아있어야 하니까 모든게 끝나면 서로 헤어지겠지만 그때까진 잘 살아남으라고 고집풀통 틀에 박힌 순모치노파로군 넌 후회하게 될거야 니가 아끼는 모든걸 빼앗아 갈 거니까 분명히 말했다 가까이 오지마 경고했어 이곳은 해충으로 가득 차있어 그들이 널 잡지 못하면 내가 널 잡겠어 헉 아 아야야야 뭐야 이거 잠시만요 어 어 죽게 생겼는데요 이거 못하냐 자 돌아갈까요 예 자 저긴 다음에 오죠 예 랜턴이 필요하네요 돈을 모아와야 되거든요 뭐야 이걸 안 봤단 말이야 아 아 아씨 열받네 아 내 아이템 아씨 경험치 얻으려고 갔던건데 아 이거 별로야 이거 화살 데미지는 좋은데 아 아 데미지는 좋은데 생각보다 별로야 어둠이 무섭나 수아 신총 다쿠앱 다쿠앱의 어두운 곳을 밝힐 만한 물건이 있을거야 녹색 덩어리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도 있겠지 예민 보스 예민 보스 마냥 가만히 있지 말고 준비하라고 준비하라고 할 일이 많으니까 아씨 얼마지 아 돈이 조금 부족해요 망했다 돈 벌어와야겠네 흠 이건 아주 흥미롭네 언뜻 보면 구세계 생명체 같기도 해 채민인 것 같기 채민인 것도 같은데 솔직히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일단 계속 찾아줘 순무군 뭔지 알아낼 수 있을거야 아 그래 그럴거야 아무튼 그냥 계속 계속 셀카 찍어와 일단 찍고 왔을 때마다 한 장씩 보여줘야 되나봐 갑시다 일단 12,000원 모아야 되거든요 가볍게 빨리 모으고 빨리 모으고 와서 랜턴 사서 넘어갑시다 우와 이거 뭐야 와 이런 미친 이게 뭐야 우와 와 미쳤다 신기한 총이네 개틀린건 나쁘지 않은데 일단 눈앞에 있는 것만 가져가고 아이고 아이고 쓱 사람들 털어 얘 이상하게 생기긴 했어 로봇 같기도 하고 꼼꼼하게 다 봅시다 슥 슥 니 녀석이지 아까 날 죽인 녀석 돈을 모아야 돼 돈을 모아야 돼 이쪽엔 없었던가 이렇게 솔직히 몬스터 잡는 건 조금 손해거든요 얘를 돈을 돈을 얼마 주는 거야 100원? 100원 정도인가 360 허 허 허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흫 개꿀인데 흫 흫 뭐야 이거 잡초배는 것 같애 풀 제거하는 것 같은 느낌 흫 흫 흫 흫 흫 흫 큰일났네 몬스터랑 싸우기에는 적절한 무게는 아닌 것 같은데 무제한 무제한 내가 보기엔 무제한 무기가 하나 있어야 돼 무제한 무기가 하나 있어야 돼 그게 아니면 좀 힘들지도 그리고 일단 피하고 후 와 아니 이게 뭐야 뭐 아니 이게 뭐야 피하기만 해도 되잖아 개쎄네. 근접무기가 진짜 세네. 한마 싹 피해주고. 아냐 아껴봐. 나이스. 와 근접무기 개좋은데. 아니 뭐야. 개좋잖아요. 일단 돌아다녀 봐. 아무도 없지만. 어. 가자. 안 되겠다. 시간 돼서 가야되니까. 여긴 온 의미가 없어. 저 빨간색 상자 먹으면은. 총알이 계속 차는 것 같으니까. 괜찮은데. 갑니다 가요. 집에 갑니다 가요. 저긴 좀 다니기 힘들겠다. 랜턴 들고 다녀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좋아 좋아. 12,000원 정도 쓰고 나면 5,000원 나면. 우와. 잠깐만 15 15. 일단 둘 다 얻을 수 있는 무기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랜턴을 사구요. 끈적부츠 보여. 좀 보호하는 부츠인가보다. 버섯 거인은 채민 사회에 많이 공헌했어. 그 끈적끈적한 덩어리도 줬잖아. 우리가 잘 살도록 말이야. 근데 그 덩어리로 만든 생물은 지능이 좀 바뀌더라. 가끔 당황스럽기도 해. 바위사탕 생명체들은 채민이 아니라 동물처럼 행동하는 것 같아. 행동하는 것 같아. 의미 없이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우물거리잖아. 돈은 다 쓰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얼마랬지? 8,000원? 아니야. 이거 쓰지 말고 가서 3,000원 더 모아보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복을 좀 보호해주는 신발 같거든요. 내놓으시오. 오케이. 야금야금이라도 모아서 가는 게.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이쪽이 확실히. 본적으로는 이득이 있어. 이리 오시고. 아이고. 얘도 도토리인데. 아이고. 이 친구도 도토리인데 왜 다른 도토리를 찾는 걸까? 아이야. 아이야. 죽어라 지렁이. 그치? 이것도 챙기고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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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무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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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이 무기로 넘어가는 건 좀 오반데 새로운 무기를 주지 않겠니? 아 좋은 무기를 얻어가야 되는데 아 잠시만 이거 하나로 깰 수 있으려나? 일단 해볼게요 시간은 좀 걸리긴 해도 얘 잡고 가는게 돈적으론 더 이득인거 같아 아 그냥 갈걸 그랬나? 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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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책이들 아 잠책이들 좀 오래 걸려도 괜찮아 그치만 안하면 된다 제발 내려와 됐다 아니 이게 은근히 데미지는 쎄가지고 아 다행이다 이건 뭐지? 이것도 데미지 쎄거 같은데 와 이거 진짜 세심하게 다녀야 되는데 아 살짝만 스쳐도 이거 아 살짝만 스쳐도 이래 뭐야 넌 어 여기는 거기잖아 이거 위쪽이 여기인가 보네 다른 길을 찾아보자 위로 가야돼 어 미친 만원짜리야 미쳤다 만원짜리 일로 가는건가 어? 같은 순문데? 아니네 고블린이네 응 어서오게 진잼으로 환영하네 어 손님을 맞을 화려한 만찬같은건 준비가 안되었는데 미안하네 그 우린 자네와 같은 종족을 자주 보지 못하니까 말이야 일단 외교에 진지하게 임하는 우리의 노력을 높이 사주는 것 같아 기쁘군 음 혹시 내 말이 너무 어려웠나? 이야기 앞에 앞서 우리가 많이 바뀌었다는걸 말하고 싶군 예전에 우리는 재식주의자였거든 아 미안하네 아무튼 노란 싹수를 다 잘라버렸다고 생각해 주게 말장난은 아니니 오해하지 말도록 아무튼 평화협정 관련으로 진전이 있다면 내 기꺼이 시간을 내겠네 어 무서운 녀석인데? 어? 여긴 뭐지? 아니구나 여기 약간 위험한데? 크으 비싼거 많네 만원짜리 많네 어 여긴 물인데? 어 여긴 물인데? 우와! 아 돈은 됐어 생각해보니까 싸울 이유가 없다 돈은 됐다 어 여긴 뭐지? 일상생활에 오염물을 씻어내려는 땀내 나는 채소들만 가득한 곳이야 여기에 뭐가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쓸만한 사물함 하나 정도는 찾을 수 있을거야 어휴 씨 잠깐만 나 왜 수건을 걸쳤지? 나 지금 알몸에 수건만 걸친건가? 어차피 원래 옷은 안입는데 킥버섯이 직접 통관시킨 420번째 배지빌 개정안에 따르면 사물함은 모두 사유재산이야 그러니까 사물함에 아무리 의심이 가는 물건을 넣어둔데도 스틱키가 압수할 수 없다 이거지 그게 법이니까 그러니 총을 보관하고 싶다면 꼭 사물함에 넣어두도록 해 어? 넣는거 맞아? 아무것도 없는데? 아! 아 이렇게 넣을 수 있다고? 아야야야 어! 프링글스 아저씨다! 프링글스! 프링글스 아저씨다! 음 여기서 볼 줄 몰랐고 이보게 젊은이 이거 약간 어색하구먼 스틱키가 내게 큰일을 맡겼다네 젊은이 은행에 레일을 설치한 뒤로 난 이곳에서 아주 즐거운 삶을 살고 있어 그런데 딱 한가지 아쉬워 여기는 내가 애정하는 소디팝이 없다네 난 너무너무 마시고 싶어 하나만 구해주겠나? 고맙네 아유 뭐 마실 거 구해달라네 일단 이거로만 다닐까요? 오 뭐야 레몬할아버지 여기 계시네 나는 은행에 샤워하러 온게 아니야 자업자득이긴 하지만 말이야 그나저나 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란다 너는 니 아버지의 뒤를 따라야 할 운명이야 너는 순무치노 가문의 차기 돈이 되어야 하지 돈? 그런데 그걸 다 팽개치고 왜 니 아버지의 원수와 손을 잡고 일하는지 도통이 할 수가 없구나 피클갱은 니가 있을 곳이 아니야 할아버지 MZ세대 아시나 MZ세대? MZ세대 아십니까? 저도 MZ세대라구요 이제 옛날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고 이런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그런 곳에서 살고 싶어요 나는 이제 늙었단다 달세도 하고 전쟁도 치렀으니 이제 가족과 평온하게 지내고 싶구나 그러니 너도 아버지가 어떠한 삶을 원했을지 잘 생각하길 바란다 이 은행을 파고들수록 니 생각과는 다른 무언가가 튀어나올 수 있으니 말이다 뭔가 있긴 한가봐 어? 이 뒤로는 못 가나? 잘 듣게 젊으니 소디팥보다 더 좋은 곳은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날큼하고 속이 뻥 뚫리지 한 모금 마시는 사이에 누가 날 건드리면 병을 깨서 즉석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네 이 아저씨 무서운 사람이네 먹다가 갑자기 병을 깨서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 서훈 아저씨네 언제 마시든 든든했지 그러니 제발 소디팥 좀 빨리 가져다주게 이거 오래 버티고 있을수록 별이 올라가나 봐요 여기는 길이 없으니 빠지고 사물함 쓰려고 오는 곳인가 봐 일단 별을 별 더 채워보죠 집에 복귀하는 건 좀 나중에 하고 별 3개 아아 이게 밖에 있을수록 그거네 난이도 난이도 올라가는 거네 어휴 선생님들 너무 아파요 아야야야야야 집에 빨리 복귀하는 게 맞겠구나 어휴 잠시만 돌아가자 돌아갈게요 돌아갈게요 알겠어요 돌아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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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좀 먹고 갈게요 고킹 내게 진절머리가 나 에이씨 은행에 가스를 주입하겠어 들이마시고 죽어라 빨리 가야겠다 아 너무 오래있으면 안되는구나 안돼요 살려주세요 어 살았다 아 너무 오래있어도 안되는구나 어 나 죽었어요 왜 돈이 이거밖에 안들어왔지 뭐지 너무 오래 밖에있으면 안된다는 말인거 같은데 우와 삼시보다 미쳤다 슈탄발사기 유탄발사기네 아씨 개쎄다 아 그런가봐요 밖에 너무 오래있으면 안되나봐요 아 다시 가야되겠네 괜히 욕심부렸다 아 아 사물함에 딴거 넣어놨어야 되는데 이거 그러면은 여기 1단계 같은 데는 그냥 지나가고 들어가서 들어가서 돈을 가져오는게 더 낫겠네 이런데 싹 다 무시하고 왜냐면 아내가 더 돈을 많이 주니까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얻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아 아 가방부터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에서야 와서 보니까 천원도 별거 아니었어 뭐야 이거 테스트인가 음 새로 사귄 친구가 이 협정에 서명하라고 하더군 자세한건 모르지만 일단 평화가 들어갔으니 좋은거겠지 사실 그 친구가 못난 눈으로 날 계속 쳐다봐서 그만보라는 의미로 후딱 서명했지 이 외모지상주의 오렌지를 어떻게 해야할까 어 왕이 너에게 평화협정을 맺으라고 했다라 그럼 내 본모습을 알겠군 어 나는 지금 키위 모양 골판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니 약해빠진 정신으로 내 본모습을 아직 간파할 수 없는 모양이구나 어 원래 키위가 아닌가봐요 골판지로 두르고 있대요 내가 변장을 아주 확실하고 완벽하게 했다는 증거겠네 나니 아무튼 나는 외교관 신분으로 여기 왔고 추악한 오렌지를 완벽하게 설득해서 조약의 서명을 받아냈지 아 서로를 혐오하고 있었네 아 여기 두 명은 서로를 혐오하는 존재였어 친구가 아니었어 이제 평화가 도래할 거야 그러니 서두르도록 해 왕은 늦는 걸 싫어하거든 채민과 고블린 사이의 조약 평화조약 저 녀석의 정체가 뭐지 아까 그 만난 고블린한테 가면 되는 거 같네요 아 아 기껏 하트 받았는데 아 하트 내놔 하트 내놔 오케이 그냥 달릴게요 미켜 아 이게 의외로 이게 에임이 벌루란 말이야 아까 위에 있었지? 고블린 고블린씨? 고블린씨 내가 왔어요 오 수고했네 오늘은 경사스러운 날이군 드디어 평화를 이룩했어 그대의 살신성인 정신에 감명받아 약소하지만 자네에게 선물을 하사하지 바로 기사작이라네 자네는 오늘부터 승무경이야 돈을 줘 돈을 어? 그런거 말고 돈주세요 나 기사작이 받았어 새로운 칭호를 얻었다 일단 돈은 잘 벌리고 있네요 아 엘리베이터 탈까 그냥? 어 할머니 아니구나 파이였구나 할머니 어딨지? 어디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 인터넷 기사에 따르면 채민들은 평균 3.5개의 반려돌을 가지고 있대 아 맞다 돌 가지고 오라 했지 아 여러분 이름 바뀌었어 이름 바뀌었어 순무소년경 아무튼 나는 8개가 있으면 좋겠어 8개의 돌을 안락한 보금자리로 주고 싶고 8개가 필요해 아 얘 돌을 어떻게 구하는 걸까? 여기는 오는 길이 아니네요 빨리 신발을 사야될텐데 오 얘 뭐야? 김블러 나는 킹고블린의 말이나 진보적인 사고방식이 영 마음에 안 들어 모든 음식은 먹히기 위해 존재해 설령 그것이 너처럼 자아를 가지게 된 생태계의 돌연변이라 한들 헉! 뭐야 식인종이야 지금 넌 진즉에 죽어 있어야 해 원래라면 이 자리에서 너를 잊겠겠지만 너는 의구심을 가질 만큼 지능이 있는 것 같거든 날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나에게 채민의 살점을 가져다 줘 보수는 섭섭지 않게 해줄게 순문머리 난 원래 채식주의자는 아주 싫어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엔 이 김블라한테 줄 대체 먹이를 찾아야 할 것 같군 일반 음식을 찾아 속일 수 있지 않겠나? 오마이갓 식인을 도와주란 소리네 어 뭐야 신발이 있어야 절로 갈 수가 있네 고블린 여기 또 있는데? 소름끼치는 조상화 사라졌어 1호 주제자 이차 유물을 얻고 싶다 어우 이거 뭐지?? 오이것도 갯opping 이름이네 조금 걸리긴 해도 걸리긴 해도 쓸만한걸 또 있어 뭐야 혹시 파파라치야? 미안하지만 지금 사진 찍지 말아줘 애초에 왜 여기에 있어? 설마 탐험 중이야? 그냥 가방을 가지러 왔다고 너를 잡아먹으려는 놈들에게 둘러싸이면서도 굳이 이렇게 어두컴컴한 장소에 있는건 짜릿한 느낌 때문이라고? 나 약간 그런 취향인가? 어 알았어 아무래도 넌 성격이 좀 뒤틀려있는 문제 아닌 것 같네 지금 나에겐 남들이 날 어떻게 본데 콧방귀도 안기에는 너같은 자세가 필요한데 말이야 사실 그래 그래그리스트를 만들었어 말하자면 좀 길어지는데 그전에 다크맵에서 물건 좀 구해줄 수 있겠어? 그래그리스트의 이면이 밝혀지면 내 폐평판은 바닥을 칠거야 너도 봤으니까 알거 아니야 아무튼 물건을 구해다주면 사례는 두둑게 할게 레스트 갖고 여기에 아우마이갓 망했다 여기 돌아가는데는 꽤 걸리는데 아아악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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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티켓만 사면돼 티켓만 티켓만 사면돼 티켓 아아 아아 아이씨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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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그냥 갈꼴 아 그냥 갈꼴 그랬네요 아 이거 쎄게 쎈데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 좀 쓰기가 어려운데 야 이거 갖고 가고 8,000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이러면 괜찮을거야 으 이거는 좀 보기가 힘들다 너무 이상하게 생겼어 얼굴을 계속 보려고 하는데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 진짜 너무 이상하다 팔이 왜 또 있지? 구멍은 왜 이렇게 마구잡이로 뚫려있을까? 그것보다 내 얼굴 안보이니? 이 귀엽고 깜찍한 내 얼굴이 밑에 있는데 뭔진 모르겠지만 고약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네 혹시 위대한 버섯거인이 오기전에 이 은행을 소용한 존재인가? 감사합니다 모자를 바꿔야 되겠어요 뭔가 약간 훨씬 더 귀여운거 없나? 역시 대머리인가? 오 많이 뚫었다 여러분 그래도 많이 뚫었어요 여기 세군데 빼고는 다 뚫었는데 이거 설마 음악이 막 저작권은 아니겠지? 설마 여기 뭐 들어갈 무기 무탄 넣어두고 무탄을 넣어두고 무탄을 넣어두고 여기에 샷권을 꽂자 다시 가자 이번에야말로 만원짜리 유물 잔뜩 가져오겠어 이번에야말로 우리 왜 갑자기 이렇게 비범해졌지? 우리 안바꿨는데 아 왠지 그거있을거같애 저작권있을거 같아서 기본노래 빼고는 못바꾸겠네 유튜브 저작권은 안된다고 여기서부터 천원짜리는 꼭 가져가야돼요 천원짜리는 꼭 챙기자 오케이 세개였던거 같은데 하나 저쪽이죠? 아이 아 그냥 그렇게 내 카트좀 주고가지 어? 이거 뭐지? 어? 뭐지? 이 황금 이 황금은 도대체 뭘 주는거길래? 아우씨 놀래라 아야야야 뭐지? 뭐야 뭐야? 뭔데? 이게 뭐하는 곳인데 아악 뭐 별거 없잖아 오늘 더 많이 주나? 이거 차이인가? 500원 진짜 그런가봐 이거 차이인가 보네 괜히 들어왔네 안돼 1분밖에 안남았는데 시간 낭비 시간 낭비 이거 시간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아 아 느려지긴 해도 와 오케오케 바닥에 데미지는 아니네요 이제 오케이 오 이건 뭐지? 오? 이건 어떻게 쓰는거야 아 뭐야 아 구려 뭔데 뭔데 구려 아 너무 구리잖아 아 아 너무해 애들 막 쓸모가 와 안녕 언니언씨 안녕하세요 형 아 저는 그냥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어요 우리 아빠가 이 어린이용 테이블을 설치해줘서 그냥 여기 있었어요 근데 아빠가 보고싶어요 못본지 한달이나 됐거든요 한달이 얼마나 긴지 모르지만 오래 지나긴 했겠죠 그래도 괜찮아요 아빠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우유를 고르고 계시니까요 우리 아빠 부자에요 어 설마 스팅키 아들 이거 그런거 아니지 아빠를 보면 이 그림을 건네줄래요 어 진짜네 헐 이걸 맞췄 아빠 이름은 스팅키에요 음 사실 너무 바쁘셔서 귀찮아하실거에요 사진을 그냥 책상에 올려놓으시면 안될까요? 고마워요 형 어우 세상에 아들이 맞았네 안녕 오늘 날씨 어때? 친구 불법재료를 갖고 싶다고 티나게 소리칠 수는 없는 노릇이야 아이 스팅키 아직 안 죽었어요 너 미쳤어? 이렇게 말해야지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거야? 이 좋은 월요일에 라고 말이야 이상한 감성을 가지고 있네요 친구 내 불법재료 딜러도 아니고 의심스럽지도 않은 블루베리 친구에게 물어봐줘서 고마워 좋아 그냥 넘어가 줄게 그냥 이 나무 밖으로 튀어 짭새한테 걸리기 전에 어 나무 어 나무 구해달라 했는데 아이템 여기서 발견 어 안녕하세요 영문이 10개 새로운 무기 아이씨 개최된거 아이씨 개최된거 개손해 도망쳐 이쪽 아니야 이쪽 아니야 턱 어 하 아 아 아 이거 라이프를 가자 점점 점점 돈 벌기 빡세지네 아니야 일단 데미지는 좀 별로긴 해도 역시 난사하는 총이 최고인 것 같애 아 너 왜 문 앞에 있어 아이고 할아버지 말고요 노래는 왜 바뀌었지? 잠깐만 노래가 노래가 엄청 많네 이거 왠지 저작권 걸릴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쎄한걸 노래를 꺼야겠는데 이제 와서 저작권 걸리면 수익창출 안하고 올리면 되긴 한다만 아니 BGM이 수익 저기 뭐야 BGM이 저작권 걸리는 건 너무해 게임 스트리머들한테 너무 가혹한 아야 전작도 안 걸렸다고요? 그럼 아니겠지? 아 벌써? 돈 줘 돈 이거 채우고 나면 그냥 바로 가자 아까 그 달고나 친구한테 말 걸어야 되는데 어딨지? 이 밑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아 돈 털어내는 애구나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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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다 하나 더 있는 걸로 알아 아 맞다 너 너 구해달라고 했지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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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오케이 몇만원 어 여긴 뭐야? 헐 징그러워 어 징그러워 어 미안한데 그 니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날 좀 봐줄래? 아니 아니지 우리 좀 봐줄래? 맞아 제대로 봤어 우리를 떼어낼 방법을 찾아줄 수 있겠니? 다크웹에서 가위 같은 거 사야되나? 가방이 열려있네 40초 오케이 여긴 뭐지? 버섯? 이거 뭐하는 데야? 어 보스인가? 야옹 야옹 여기는 야생이야 원초적인 지하 격투장을 보는 느낌이고 이상하리만큼 이상적인 지하세계는 완전히 저 세상에 있는 것 같아 아 할머니 엘리베이터가 여기까지 내려오지 생산을 못했어 이기면 보상을 받을 수 있대 할머니 찾아 할머니 아 아 뭐야 아 시간도 없는데 이거 결조장이 돌아왔버렸네 라운드가 점점 늘어나는데 아 이거 총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총알은 계속 죽을 수 있네요 이거 아 아 어 오케이 다 클리어 했는데 라라라 라라라 내가 바로 여왕이라네 라라라 멋진 내 모습 안녕 작은 엘들이지 저 세상 여왕님의 도움이 필요하니 나 작고 귀여운 몸뚱이에서 영혼이 찢어져 나올 땐 상당히 울컥했지만 하지만 난 여기서 새로 살고 있어 나 크랭크잉이 저 세상의 여왕이라고 뭔가 약간 씹덕인 것처럼 보여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손녀딸 그 크랭 젤리카가 니 걱정하는 거 안 난다 너한테 아주 화가 많이 났겠지 오 설마 이 사람의 할머니야 하지만 여기서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아 그래서 그 만화 이름이 그렇게 약간 라노벨 느낌의 큰 이게 뭐 우주벌레가 어쩌저쩌 그거였구나 여기서 매주 금요일에 레슨링 시합을 보고 나서 요요의 이상한 모험을 보고 있거든 이게 뭐지 자 여기요 할머니 혹시 우주벌레가 되어 반타지 세계에 환생하다 내 작은 눈동자가 눈물로 가득 차는구나 자 크랭 젤리카가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하는 거 안단다 이걸 전해줘 그리고 잘 지냈다고 전해주렴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라고 전해줘 할머니가 만화 그리는 법을 소녀딸한테 아까 아이템 두고 왔다고요 아하 이거구나 이건 뭐지 오 이게 또 좋아보인다 가자 그림 그리면서 공부하라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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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이번엔 이번엔 집에 가고 싶어 이번엔 집에 보내줘요 무사히 집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아 이거 느려지는 거 좀 별론데 이건 투명! 250원 되고 나가자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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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어? 오, 됐다 오, 됐다 허어! 대박 와 떼부자 됐어 미친 미친 떼부자 아이스 채민불리기 어 뭐야 뭐가 이렇게 비싸지 바디필로우가 약간 좀 이상한데 아키마쿠라 아니야 이거 바디필로우가 아니라 다 키마쿠라 아닌가 이거 이걸 사달라는 거였어 채민불리기 비싸네 아씨 3만원이나야 퀘스트 아이템이 뭐가 이렇게 비싸 이거 시간 추가를 좀 하고요 아 너무 빨리 없어져가지고 2만원이야? 체력은 됐고 가방 가방 늘리자 데미지는 아직까지는 센 것 같아요 이게 뭘까 터질 때 사과 화끈하지 이게 뭘까 이게 뭘까 도대체 이 봉지가 뭐지 뭔가 아이 체력 올리는 아이템인가 가방이 열져 돈 더 많이 가져와야 되니까 이건 좀 비싼 것 같으니까 이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비 두고 이거 데미지가 언제쯤이지 12 12면은 꽤 센데 20 이거는 좀 쓰죠 이거는 좀 쓰고 다음 거 다른 거 봐가지고 이거 뭐를 봐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이거 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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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고 이거를 저 여기 여기 넣어놓고 아니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가자 어허 쏠쏠한 맛을 알았어요 이제 그냥 갑니다 스토리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나서 좋네 오케이 천원 아이 뭐 천원이 대수야 저희가 만원짜리가 있는데 천원짜리를 얻으려고 내가 여기서 총알이고 약간 금걸이어야지 좀 더 센 것 같은데 두방이네요 대부분이 두방이네요 여긴 어디지 아 아까봐 이거 벌써 지났어 길 길 길 길을 찾아 근데 여기 중간중간에 보블린 유령들 있는거 뭘까 아이고 아트 좀 주지 않겠어요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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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 좋아 아트 그렇지 어디있어 불리기 얘들아 갖고 왔어 와 니가 가져온 그거 채빈 불리기 X2360 어쩌고 저쩌고잖아 사실 들어본 적도 없어 완전 처음 봐 아무튼 그걸 얼른 써줘 나 화장실 가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용변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이야 길 뚫렸다 체력 채우는게 여기있네요 다음 여긴 뭐하는 데야 어 설마 보스인가 아니네 순무군 정말 오랜만이야 뭐야 이 질문은 니가 다시 돌아오리라 믿었어 하지만 그때와는 상황이 너무 달라졌네 딜리티니가 라파이를 되살려줬고 스팅키는 내가 어리석은 사탕물하고 딱 잘라바라더라 덕분에 나도 목숨을 부지한 거지 거지만 말이야 목숨을 부지했대요 전편 내용에 관련된 거죠 나는 독재자가 세상을 주물러야 편안함을 느끼는 성격이더라고 너도 알다시피 내가 좀 보통 꼬였어야지 자 이제 누구 하나 제대로 썰릴 때까지 끝까지 가볼까 이거 끝내고 바로 이어서 다음 거 해야 되겠는데 전편 뭐야 IRS 국세청에서 온 또 다른 사탕물인가 로봇 라파일이랑 같이 일하던 이런 젠장 내 생각엔 스팅키가 라파일에 대해 채도와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고 로봇의 삶을 선택할 순 없어 로봇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의지 없는 삶을 반복할 뿐이라고 내 생각은 그래 어쨌든 이제는 더 봐줄 수 없어 우린 한 팀이야 자네에게는 자네를 믿고 따르는 팀원들이 있지 저쪽은 저쪽 편을 택했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거야 해야 할 일을 하게 너희만 로봇을 갖고 있는 줄 알아 잘 생각해봐 승모 넌 쓸모없는 네 아버지와 똑같아 지나치게 간섭하지마 이게 널 막을 거야 그래야만 해 메카 채드는 스왓 부대의 지휘관이야 이 궁극의 알파 로봇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열 접착제와 똑똑한 부품이 투입됐다고 그럼 잘해보라고 승모 아 뭐야 보스 맞네 메카 채드 얘 뭐야 자 그럼 우선 네 집중력을 흐트려야겠네 과연 슬라임 영상을 보고도 게임에 집중할 수 있을까 어어어어어어 이게 뭐야 와 여기 신발 없었으면은 어쨌든 못오는 곳이었네 아 잠시만 나 총알을 수급해야 돼 어쨌든 잡목은 잡아야 돼 아니 저 자식 저기 숨으면 야야 너 거기 숨 뭐가 이렇게 세냐 잡목 안 나오냐 감사합니다 이리 나와 아 이리 나오라고 거기 있지 말고 일부러 저기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선 나도 공격을 못하고 너도 공격을 못해 쟤 왜 저기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지 종아리랑 체력수급이나 좀 하자 이게 나올 때까지 일부러 저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살짝 이건 뭐지 아 묘하게 체력 깎았어 비누 영상은 어때 비누 영상은 다를 거야 구시대 유물에서 발견한 온전한 영상이거든 이건 보지 않고는 못 빼길걸 와 뭐야 위에 비누 영상 있어 아 시선을 분산시키는 거구나 진짜 말 그대로 아이고 이 총이 더 나은 것 같아 바로 안 날아가니까 아 아 아 아 젠장 아 젠장 아 피했어야 됐는데 아 아 시선이 아 아 방금 무기 굉장히 좋았는데 까비 체력 강화하기엔 돈이 없어요 한번 털어와야 돼 체력 강화 2만원이에요 2만원 제가 2만원이 없어요 이번에는 보스로 넘어가지 말고 문을 좀 모을까요 아 이건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총알 공격력을 늘리는 게 맞지 않을까 총알 공격력이 약한 아이고 약한 것도 한 모습을 하는 것 같아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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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체력 체력 채우가 됐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빠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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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너무 많이 맞았어 야금야금이라도 벌어야 돼 이쪽이던가 너 털고 여기 친구들이 털어도 돈은 많이 주거든요 하트 착권이 무빙하기는 좋은 것 같아 데미지에 비해서 가까이 가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아야 기억 어디갔냐 그래서 뭐하고 있어요 우리 아빠랑 경찰과 강도놀이예요 나도 아빠랑 같이 놀고 싶은데 아빠가 온 사람은 아니란다 나가야 1분 45초 난 퀘스트 먼저 여기다 친구 가져왔어 다키마쿠라 우와 고마워 진짜 고마워 오늘 밤은 푹 잘 수 있겠어 다른 베개는 목을 잘 받쳐주지 못해서 불편하거든 이제 내 비비를 말해줄게 나랑 내 종족은 아주 오랫동안 여기에 있었어 그 폭발이 일어나기 전부터 여기 있었지 우리는 역할극에 진심이거든 폭발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역할극을 하기 위한 코스튬을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야 우리 귀가 좀 독특하지 아 맞네 심덕이네 이 친구 그래서 그래 그리고 지금까지 그 귀를 계속 쫑긋거리고 있었지 영양실조로 가득한 우리의 어두운 삶에 한 줄기 빛을 내려줘서 고마워 이 이거 이거 받아줘 우리 모입에 온 걸 활용해 고마워 뭘 준 거지 일단 씹덕인 거 확인 어 뭐야 여기 아 여긴 별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호라가 다른 길 다른 길 다른 길 어 여깄다 아 이걸로 싸울 수 있을까 아 뭐 도전 도전해봐 해보자 이걸로 싸워보자 아 아니 벌써 체력이 가까이 붙어야돼 아 아 아 잔치기들 처리하는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더 맞는 느낌인데 좋아 슬라임 슬라임 영상 아 아 아 아 아 아 잠시만 잠시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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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드럽게 안 맞네 아 범위가 총이 너무 안 좋아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로봇 라파엘과 메카체드를 알아볼까 궁금하고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농담이야 농담 함께하던 자를 다시 만나서 어색한거 알아 하지만 모든것의 반대편에 무엇이 있는지 기억하라고 바로 돈이라네 순무 금이 넘어있어 계속 밀고 가야해 아 돈타령하는 사장 밑에서 어떻게 일할 수 있을까 좋아 이락천금을 노려 지금 총을 사용하니까 어쩔 수 없다 다시가 가자 돈타령만의 집게사장이랑 비슷하긴 하네요 집게사장이랑 비슷하긴 해 집게사장이랑 비슷하긴 해 아야 아 하나 더 하나 더 더러 만升 아이 sept 서울라 아트 아트 얻어서가 뜰랑 그냥 가요 일단 그냥 가 금거리 무기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자마자 한 대 맞았네요 어 이게 뭐지 오 이거 뭐야 오 신기한 무기인데 오 파리들이 막 알아서 날아가는데 나이스 위로 가던가 아 밑으로 어쨌든 밑으로 가야되네 아야 터지는데 좀 걸리네 어 어 어 이거 뭐야 새로운 거 찾았다 우는 만화 위로가서 위로가서 홈피 채우고 아 이걸로 잡을 수 있으려나 일단 잡아서 잡아볼까요 이 총은 널 잡을 수 있을 거야 메카 채드 메카 채드 다시 와 이거 뭐야 진짜 별로야 진짜 별로야 진짜 별로야 쫓아가네 쫓아가네 데미지는 좀 적을지 몰라도 우외로 괜찮을지도 가까이 붙지마 무조건이야 거리를 둬 나이스 아니 저 슬라임 영상 직접 찍은건가 그냥 어디서 쏜 거야 야 어디서 쏜거야 아야 아야 아 미친 티스 아 아 아 아 어딨어 야금야금 됐다 아 기열하게 싸웠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체를 건너뛰이 헬창이었구만 빨간 카드 나이스 빨간 카드 얻었어요 이게 과연 아프긴 아프던데 데미지가 어디로 가 여기도 가는데 아 여깄다 아이스 나쁘지 않았어요 순무머리 정말 놀라웠네 자네에겐 진정 마피아의 피가 흐르고 있어 잘했어 사실 자네한테 못다한 말이 있었어 스팅키 내가 그동안 말했던 것보다 자네 아버지와 양파시장과 연관되어 있었어 내가 더 말해줬다면 자넨 이 일을 맞지 않았겠지 그리고 난 돈을 좋아하거든 아주 많이 나도 이야기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양파시장이 스팅키와 아주 긴밀한 긴밀하게 일했다는 건 알지 자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떠났을 때 떠냈을 때 오타 있네요 스팅키가 이 은행을 차지했다네 이 일을 끝내면 모든 일을 끝낼 수 있어 여기서 멀리 떨어진 해변에서 피나 콜라다 나 마시며 살아보자고 살아남아 신비한 주맥을 살아남아서 신비한 주맥을 찾아야 하네 그럼 새로 살 곳을 찾을 수 있어 난 거기로 내려가지 않겠어 절대 내가 조사한 정보에 따르면 여기 난민들은 좀 이방 채소 입장에 있어 씨앗 저장소에 있는 채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약간 다른 채소들을 받아주는 여기 정착하기 시작한 거야 배지빌에서 할 때는 더 외곽 쪽 더 외딴 곳에 있었어 이젠 다들 행복하게 살고 있어 각자가 나름대로 조금씩 독특할 뿐이야 무슨 채소길래 얘 뭐야 이건 어우 뭐야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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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맘에 드는데 오 순무류인가 엘더베리 이쪽으로 와봐 아우라가 느껴지는구나 보이는게 전부가 아닌 느낌이야 그래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폭력성과 범죄 심리와 호기심이 느껴지는 혹시 아버지를 여유였나? 아니 어떻게 알았지? 아버지 조남이 뭘로 시작하지? A? 아니 어떻게 알고 있지? B? 아니 어떻게 알고 있지? 이거 일일이 다 물어보는 것 같은데 C? D? 오호라 게다가 누이가 있는 것 같은데 누이가 널 찾고 있어 그 누이가 이렇게 말하네 나한테 빌려간 20달러 빨리 갚아 사기꾼이네 누이는 이 아래 어딘가에 있는 것 같구나 아마 널 계속 힘들게 할 거야 누이는 빨리 일이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어 진짜 누이가 있는 건가? 누이를 찾아서 여기로 데리고 오렴다 아 진짜 누이가 있나 보다 가족이 와 이게 뭐야 어 이건 구매랑이네 오오오 와 여기 중요한 건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나가는 방법을 모른다는 게 근데 얼마짜리야? 허어 미쳤다 10만 대박 100,000이라데? 10,000이라데? 바닥에 내놔게 10,000원이라데?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돼 뭐야 자몽이네 날 비웃는 거야? 너희가 내 과생을 박살내놨어 제발 날 그냥 내버려둬 모스방에서 그냥 나가면 된다고요? 길이 있지 않았나? 일단 갈게요 무기 좀 아깝지만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어 잠시만요 어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여기서 갑자기 나와서 나가는 길이 없어 모르겠어 망했다 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가는 길을 몰라 안돼 나가는 길을 몰라 큰일났다 큰일났다 나가는 길을 찾아야 하는데 일단 여기 들어왔다 싸워야지 뭐 어떡해 아아 아아 아 안돼 내 유물 미치겠네 사물함도 없어가지고 아 나가는 길을 찾아야 하는데 끝난 게 문제네 진짜 미안하네 스팅키가 양파시장 전부 관련되어 있는 걸 말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날 믿어줘 이 일이 다 끝나면 우린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참 쉽지 않네요 돈 벌기 자꾸 죽어서 프리미엄 기차표 기차표도 사야되네요 흠 여기 벽에 상향 문자가 있는 것 같아 경고하는 건가 널 감시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엄청 수상하다 그냥 우는 얼굴인 것 같은데 와 20만을 잊어버렸어 20만으로 할 수 있는 거 천지인데 젠장 아니 이따위 돈이 무슨 소용이냐 거기 가 무조건 거기 가 이거 다 안 털어도 돼 아야 아야 아 하트죠 하트 하트 일단 여기 있는 사람들 건 잡아야 돼 하트죠 하트 어 이론 개꿀이잖아 올라가자 3분 시간이 없어 시간이 얘네들도 꽤 돈이 되기 때문에 처음 보는 데다 여기 돈 많이 주려나 여기는 어 뭐야 쿠키니 너 라비올리 안녕 순무건 만나서 진짜 너무 기쁘다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널 따라서 세금 탈세도 했다니까 그러니 아무튼 나 부탁 하나만 들어주라 딱 너한테 알맞은 일이야 더럽고 역겹고 쓸데없이 가장자리만 넓은 피에로키 녀석이 내 좋은 음식 인증서를 훔쳐갔어 그게 있어야 채소들이 내가 좋은 음식이고 그 고약한 피에로기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 제발 찾아주면 안 될까 고마워 테스트 받았네요 기함 왔으니까 어? 네이버에서 포인트 무료로 추첨해서 주는 이벤트가 있네요 하하 본인 1070원 걸림 여기다 턴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아 아야야 아파라 아이고 오 금색? 뭐야 이거 아 여기도 만원짜리 괜찮아요 만원짜리 여기도 뭐 갈데 없나? 막혀있나? 이런데는 벽을 좀 잘 봐야되가지고 오 나이스 이런거로라도 만족해야지 막혀있는 곳인가보네 1분 30초 같은 무기네 아아 왜 하필 나야 아 얘구나 친구에게 버림받은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냄새나고 좁아터진 공간에서 도둑질까지 당하다니 아 진짜 싫어 제발 이 불쌍한 영혼을 구해줘 무슨 소리야 이리와 오늘도 너무 맛있다는 이유로 보육원에서 쫓겨났을 때의 만큼이나 괴로워 세상에 어딜 가도 이 잔인한 세상이 날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것 같아 빨리 안내나? 제발 내가 가진건 이게 다야 내 출생증명서 어머님이 기름불에 타죽기 전에 남기셨어 세상에 신분증을 분실하면 새것을 발급받는데 도움이 될거라고 하셨어 이젠 둘 다 없지만 날 내버려도 혼자서 썩어갈 구멍을 파야하니까 고맙습니다 오케이 얻었어요 가죠 테스트는 빨리빨리 깨는게 좋으니까요 가져왔어 와 고마워 순무군 좋은 음식 인증서가 돌아왔으니 이제 채소들도 그 끔찍하고 불쾌하고 고약한 피에로기보다 내가 더 낫다는걸 알게 될거야 약간 너의 인성이 의심이 된다 라비올리 친구 보상으로 멋지게 쌓은 돌을 줄테니 가져가 뭐야 돌을 준다고? 이게 그 애완돌인가? 애완돌을 이런식으로 버는건가? 하트를 내놔라 하트를 내놓아라 이제는 싸우지 않아도 돼 뭐야 아 몇초 안남았는데 안돼 유물 하나만 얻고 가자 하나만 하나만이라도 아니야 이대로 죽을 순 없어 뭐지 이 사람은? 무슨 짓이나 이 천박한 채소 당장 날 놓지 못해 나시는데 생각하지마 오 이 사람도 뭐 있는거 같은데 돈은 없지만 당신 퀘스트지 아 아 맞다 그 그래픽카드 훔쳐간 상사가 이 사람이구나 빅덤 코인이라는건 어떤 종류의 타락이지? 내놔 빨리 알았어 알았다고 인정할게 난 지성이 있는 채소라 흔드는걸 좋아하지 않아 점점 뇌세포가 사라지는 것 같단 말이야 이 버섯마저 버린 그래픽카드 받아 또 그 멍청이들이 근무시간에 포크파이트 하는거 보면 포트나이트 같죠? 버섯의 이름으로 대가를 치르게 해줄테다 근무시간에 포트나이트를 하다 가야겠네 아 아깝다 시간이 10초밖에 안남았어 여긴 또 어디야 오마이갓 잠시만 이쪽이 아닌가 이쪽이구나 이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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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이라도 모아서 가자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기억해 길을 기억해 이쪽이고 위아래 위쪽 아래 아래로 내려가서 내가 버린 총 가서 얘네들 처리하고 내려가서 가는김에 일단 아 돈 안되지 아 유물 유물은 상관없지 유물은 좀 참내도 되지 여기 그렇지 앞에 하트 먹고 이렇게 없애고 제발 됐다 아 됐어 됐어 아 근데 10만원짜리 못 가져왔어 이건 좀 아쉽네요 아 10만원짜리 못 가져온건 좀 아쉬운데 음 체력을 올리는게 좋으려나 일단은 일단은 여긴 과일도 있고 막 잡다한거 많아요 세력 체력 올리고 아 시간 늘리자 그리고 행운 올리고 금적 공격력 흥적 공격력 울리는것도 나쁘진 않은것 같아요 일단 이정도로 하고 기차표 나중에 사고 이거 얼만지나 보자 15 빨리 더 좋은 아이템이 나와야 할텐데 이것밖에 안나와서 답답한데요 총이 좋은 게 없으니까 아직 아 빨간색 카드 여기도 갈 수 있지 않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 하트 내놔 하트 내놔 아 맞다 오마이버섯 그거 가져왔구나 있잖아 손목은 내 보물을 너에게 줄게 매일 밤 나랑 같이 잠들었는데 인형인가 자 내 마음을 바뀌기 전에 가져가 조각돌 조각돌 돌을 자꾸 주는거 보니까 맞는거 같다 돌을 자꾸 주는거 보니까요 애완돌은 이걸로 가져가나봐요 아 핑크색 카드 아 핑크색 카드였네 아이 시간 낭비 어 이쪽으로 갈 수 있었어 아 아 이거 별로야 아 별론데 일단 아 별론데 일단 너무 오래 걸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오래 걸렸어 새로운 무게를 빨리 얻어야 되는데 아 아 아 아 나쁘지 않은 무기 아 내가 쓰긴 정말 좋은 아 이거 무기가 약간 그거 같아요 컵패드에서 유도탄 있잖아요 나 그걸로 깼단 말이죠 마치 그거 같은 느낌이야 데미지는 약한데 거의 100% 맞힐 수 있는 아 누인 아 오케이 아 근데 여기 낙서 해야 되는데 그래야 깰 수 있는데 다음에 크레파스 갖고 와야 되겠어요 아래쪽에 있었는데 와 이 무기는 또 뭐야 서리 가 이거 뭐지? 아 근접이구나 나이스 이쪽 다 둘러보죠 그냥 어어 넌 뭐야? 순무 소년의 우편함 안녕 순무군 나 기억나 나야 나 이 망할 우체통 지난 모험 이후로 너는 나를 이딴 곳에 쳐봐가지고 내 역할을 빌어먹을 아플리케이션으로 대신했지 이거 ESC 누르면 나오는 핸드폰 말하나 본데 하지만 그건 그건 지금 안 터질 걸 난 내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말이야 잘 보라고 이제 너한테 이상한 거 하나 보낼 거야 작동 안 하는 꼴을 잘 보라고 네 스마트폰은 확인하지도 마 막 그걸 그걸 보내네 얘 뭐야 어 다른 맥인데? 뭐야 이거 음 저게 안녕 채소야? 얘 뭐지? 아 여기 나가는 길 있다 오케이 여기도 갈 수 있는 길 찾았어요 어 호박이다 멈춰라 살아있는 순무 너는 여기 있고 구멍은 깊고 위험하다 아주 좋은 일이야 다리를 지어야 건널 수 있겠지만 너는 다리가 없을 테니 그 때 널 비웃을 수밖에 다리를 건설하라는데? 어 할머니 할머니 가져왔어요 드디어 만났네요 할머니 어머 아가 고맙구나 서류에 서명하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어 이제야 좀 느긋하게 살겠네 이게 다 7일 안에 이루어졌다는 게 믿어지니? 심술구전 양반이 내 인생에서 사라졌으니 클럽에나 가야겠구나 할머니 클럽 좋아하시네 여기는 볼 일이 없기 때문에 더 비싼 거 파는 곳으로 가야 돼 아 이런 데 낙서해야 돼 어 씨 돌려라 사진 어떻게 아직 살아있어 뭔가 몸이 녹고 있는 것 같은데 1분 30만원 한 바퀴 돈 것 같은데요 아 여긴 뭔가 더 안 좋은 것들인데 아야 뒤로 갈수록 하트는 많이 안 나오나보다 얼마짜리냐 너 아 아 맞네 스테이지를 잘 따라서 가야 되겠네 여긴 별로 쓸모가 없네 아야 여긴 말고 또 갈 데가 있나? 아 일단 나가자 일단 나갑시다 메롱이다 나갈 방법이 있지롱 헤헤 와 20만원이네 와 미쳤다 갑자기 부자 됐어 개부자 일단 이거 다 팔고 우와 20짜리네 뭐가 나왔는지 볼까요 우와 이거 뭐야 괜찮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건 엄청난 발견이야 순모군 뭔가 구색의 생물처럼 생겼는데 채민인 척하고 있잖아 왜 피부가 절반이나 녹아내렸을까? 내가 생각한 구색의 생물보다 더 창백하네 영양실조에 걸린 것 같다 그렇다면 아직도 구색의 생물이 우리 땅을 돌아다니고 있겠네 어디 그냥 숨어있나? 옛날부터 이 건물에 살았나? 위대한 버섯 거인 때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아직 다섯 개나 남았네요 오! 한 분에 남았다 한 분에 남은 것 같죠? 나이스 이거 체력은 이제 풀이고 시간 올리고 총알 위력 좀 올리고 150이야? 150이야? 이동거리 증가 올릴 수 있는 건 다 올려도 되겠는데요? 뭔지 모르지만 너도 올려 돈 주머니 빼곤 다 올렸다 부츠도 하나 사 너가 그렇게 원하던 부츠 내가 살게 보자 고블린티 세련된 안경 어? 안경 작용해야겠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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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새로운 맵을 또 풀러 가죠 가요 보스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저 새로운 곳에 보스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할아버지 잠시만요 아니야 이런 눈물은 그래도 가져가는게 맞는것 같아 아무래도 와 이게 뭐야 이거 뭐지 한방에 터졌어 뭐야 이게 뭐지 쫓아다니는 애 뭐야 주머니인데 아까 그 주머니인가 얘가 돌 몇 개 주웠어 친구야 와 세상에 이건 진짜 진짜 멋지다 저 일곱 개 아이고 일곱 개나 더 모아야 돼 이 개수대로 모으는 퀘스는 좀 빡세네요 와 이거 근데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 벽을 뚫고도 공격하는데 미쳤는데 중간에 막 퍽 뚫고 공격해요 그런가봐요 아 쟤가 뿌리는 거구나 약간 독데미지 뿌리듯이 젤리를 젤리를 뿌리네 또 짜겠어 아 아야 이거 정확도가 진짜 떨어져 정확도가 장난 아니야 뭐야 여기 유물 없네 되게 잘 맞춰야 돼요 더블킬 이건 뭐지 더 먼거리네 이것도 이게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유물이 어 유물 다 어디 갔는데 어 맞다 여기는 배쇄된 공동체야 그러니 들어오는 건 얌전히 포기 오 오집책이 우리의 아름다운 공동체에 들어가도 된다고 허락했다고? 아까 그 포교했던 친구 있죠 좋아 환영하네 젊은 순무요 그대는 공식적으로 버서미나티 레벨 1 일원이 되었고 건전한 공동체에 계급제도가 있는 건 극히 지극히 당연한 일이네 공동체의 의뢰를 해결하면 레벨을 올릴 수도 있지 그러니 적극적으로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이제 나는 원래 내 위치로 가야겠어 너무 실망할 필요 없다 레벨 69,420이 되면 이동할 수 있으니까 말이지 언젠간 달성할 수 있을 거야 오아 오케이 어 보스인가? 뭐야 오 뭐야 뭐야 아 저 사람이 그건가 봐 교주인가 봐 그 신인가 봐 우리가 구시대의 산물을 영위하며 살고 있다는 걸 알면 빅버섯은 분명 의아해할 거야 자 세계를 기억하는 것 새로운 채소가 응당해야 할 일 빅버섯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야 이제 네 충성심을 보여줘 오래된 가구를 많이 손봐주는 거지 가구 천 개 정도면 되겠네 버섯이 함께하게 가구 천 개 파괴 미쳤다 가짓말이었어 와 대단한데? 대단히 100명을 처리해 주지 않겠어? 아 몬스터 처치 퀘스트도 있네 이건 뭐야? 아 버섯 스프레이 같은 거네 데미지 별로일 것 같은데 아 왜 이렇게 허기가 지지 나는 겨우 2레벨이거든 그래서 다른 채소보다 음식을 많이 받지 못해 하지만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 몸뚱아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맞아 이건 본능이야 아니 할머니 집으로 바로 갔어 할머니 집으로 가는 거야? 응 후우 니가 달팽이 경비원들을 손보고 내가 그놈들을 먹으면 어떨까? 그래 그러면 되겠네 아 얘는 달팽이 잡아달라고? 오케이 여기는 그냥 퀘스트 받는 곳이었네요 시간 낭비 다른 공간을 찾아야 한다 다른 공간을 찾아야 한다 한 바퀴 돈 것 같은데 맞네 넘어가야 되나 보다 넘어간 데가 여기뿐인가? 어 이거 새로운 곳인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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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래라 한 분씩 터뜨리는 건가봐요 얘가 전체적으로 아 10만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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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내놓으시오 여기에 유물이 다 있었네 어디 갔나 했더니 돈은 다 찼어? 그래픽 카드 갖고 왔어 진짜 고마워 날 도와줬으니까 빈 귤을 악세사리로 하나 줄게 여러분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할 일을 완료 여기도 한 바퀴 돈 것 같죠? 나가는 길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도 그냥 나가야 되겠네 2만 5천원 들고 20만원짜리 들고 이제 여기 바로 올 수 있으니까 크레파스를 들고 와서 크레파스 들고 와서 크레파스 들고 와서 그림을 좀 칠해야 되겠어 아 이제 좀 돈 벌기 수월하네요 더 중요한 건 여길 가는 일인데 로비 오른쪽 핑크색 핑크색 그거 얻어야 되는데 오케이 다방은 풀로 됐고 아 다리 짓기 일단 기차표 기차표 얻었고 기차표는 어디로 가져가야 되지? 이거 팔자 총을 이걸로 채우고 이거 무기 마지막으로 해금하니까 쉽네 좋네요 이거 발팽이 처치해달라고 했지 가는 길에 보이는 애들은 쏴 죽이자 너도 잡아달라 했어 한 번에 아 이거 그거 한 번에 해야 되나 보다 이건 좀 그런데 핑크색을 얻어야 되는데 저희가 마지막 포스 같은데요 보스 를 잡아야 되는데 보스 방을 못 만났어 지금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오 길이 아우 아우 이 조그마한 녀석들 죽이기도 힘들어 그냥 가 아씨 아 조그마한 녀석들이 말이야 은근히 빡세네 저것들 이쪽으로 위로 오늘 잃어버리 여긴 뭐야 여긴 다시 올 필요가 없어 들어갈때마다 바뀐다고 했는데 아우 같은 애들이 같은 장소가 많이 나온다 도망가서 그립에 낙서를 주변창하고 야 죽어라 죽어라 스키 더 게임 드네 아 뭐야 이런 애들은 아닌거야? 괜히 갖고 왔네 가구도 부셔달라 했으니까 아 이것도 아니야 이게 뭐지 오 정말 별로같애 됐고 여기 있는 그림 아닌가봐요 옆방에 넘어가야되는데 옆방에 넘어가야되는데 아우 퍼질때 쏠이 뜨네 쏠이 아 죽어라 어 여기 뭐야 처음 보는 장소야 어 나는 제니퍼 도구나 박사라고 해 랩 연구소에서 가장 유명한 강아지지 일단 여기와는 다른 어 다른 차원이라는 건 말해둘게 여기에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좋은 연구기회를 놓칠 순 없지 슈퍼 폭스를 키우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지낼지 궁금해지네 그날저나 너에게선 아주 용맹한 멍멍이의 냄새가 나는구나 어때 감당할 수 있겠니? 준비됐다면 버튼을 눌러줘 아 여기도 그건가보다 보스인가 본데 빠짐없이 기록해야 되겠어 버튼? 버튼이 어딨는데요 버튼 위에 있나 아 아 아 이거네 이거네 아 오케이 마지막 보스인가보다 굿 가자 슈퍼 폭스 어 뭐야 귀여워 뭐야 귀여워 아아 그만 맞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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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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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야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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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저 양이 던지고 있던거구나 뭐가 이렇게 많이 날라오네 저 녀석이 뿌리는건줄 알았네 어 잠깐만 어 잠깐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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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다귀도 있네 애니멀 로얄이라는 게임에서 나오는 캐릭터 나이스 나이스 어 이건 뭐지 전체적으로 화살은 좀 별론거 같아 댕댕이 아니 우리 멍멍이가 해냈구나 아니 우리 멍멍이가 해냈구나 아이구 착하다 착해 어디 보자 이거 받아 과학은 잠들지 않는다 신체를 기증할 생각은 없어? 너는 마치 슈퍼채소 같다니까? 별난 생명체를 많이 만나왔다고 자부하는데 넌 특히 유별라 오마이갓 여기 나가는 길 없어요? 여기 나가는 길이 없네 일단 유물은 8개 다리를 건설해야지 넘어갈 수 있나보네 아 여기로 넘어가야돼 돈을 많이 모아야겠네 일단 갑시다 어 기차표 기차표 하나 살면 돈 따로 안내도 되나보다 슈퍼패스꽃 뭐 그런건가 본데? 공짜 티켓이네 다시 사야되고 그러는거 아니지? 오케이 다리 지었어요 다리 지었고 이건 다 올렸으니까 됐고 아이고 아 이거 무기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무기 나왔을때 이거 넣어보자 아 아니면 어차피 또 나오겠지 레벨 높은거 레벨 높은거 레벨 높은거를 다 만들어 보는것도 방법이니까 아 계속 여기서 시작하는거 좀 킹받네 달팽이는 잡읍시다 피망이랑 달팽이 잡아달라고 했으니까 뒤로 갈수록 없긴하지만 뒤로 갈수록 없긴하지만 뒤로 갈수록 없긴하지만 뒤로 갈수록 없긴하지만 여기 너네 너넨 그만 돌고 어 확실이 안맞아 여기로 가볼까 어 여기는 가는길 없잖아 아 어 어 어 가는 길 없잖아 괜히 들어왔어 피해 피해 아까 거기로 다시 돌아가 뭔가 길이 있는데 내가 못 찾는 건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야! 아저씨 안녕 영혼이 별로 없는데 무기 좋은 거 좀 주세요 됐어요 나 갈게요 이제 여기도 좀 별로다 아저씨 장사하려면 무기 좀 바꾸셔야 되겠어요 위로 가는 게 맞겠지? 다른 길 찾아서 이거 해야 되는데 핑크색 카드는 어디서 얻는 걸까? 오우씨 올려라 다리 건너가면 나오겠지? 바로 보스가 아이돌 도전 지난번 이쁘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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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빠르게 빠르게 하트만 좀 주실래요? 어 좋아요 여기는 먹을때마다 반쪽만 차네 들어가지말고 다리건설 다리건설했는데 뭐지 다리건설했잖아 뭔데 점프하면 생명이 끝나게 될테니까 나 다리건설했는데 어 뭐야 아 됐다 나이스 더 좁아졌어요 새로운 사진 완료 더 좁아져서 싸우는데 좀 빡세겠네 대신에 일자로만 갈수있다는 장점이 있긴하지만 더 좁아져서 아 마이깐 이게 뭐야 내 커피 대체 어디있어 어 레스비가 릭스비가 된건가 흠 자네 아버지 자네 아버지랑 나는 서로 의견이 달랐어 그건 부정할 수 없지 우린 젊었고 농장을 마구잡이로 운영했어 하지만 좋은 녀석이었다네 강인하면서도 투지가 있는 녀석이었어 바로 자네처럼 말일세 지금까지 벌어진 일은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우린 이 상황을 극복하고 벗어마저 버린 은행에서 살아서 나가야 해 나중일은 그때 생각하자고 자네는 할 수 있어 믿고 있겠네 뭐야 이게 무슨 사기를 북돋아 준다는 거야 와 데미지 와 데미지 내가 무기를 얻은게 없어가지고 어이 어 귀신소리나 삐용 삐용 막 그런 소리나는데 몸뚱아리가 그건가봐 약점인가본데 왠지 이 페이지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내 동생은 어디에 내 동생 동생에게 전화가 왔을 때 난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는데 폭탄이 떨어졌어 어딨어 내 커피 레쓰비 아저씨가 커피가 없어져서 많이 화가 났나봐 아 아 무기 업그레이드하니까 진짜 좋다 좀 데미지가 약하긴 해도 우리 조카 조카가 속삭이고 있어 대체 뭐란거야 설탕 빼고 벤티 사이즈 콜드폼 모카 두번 펌핑 square 그럼 뭐야 우어있eg 어 잠시만요 아оды 왜 이렇게 빨라 그냥 도망가는 게 답인데 이거? 나름 컨트롤리 아우 야야야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건 쉽네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와 핑크색 얻었다 자주색 문 열 수 있어요 와 뭔데 이거 사거리 뭐야 이거 근데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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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은데 여기 나가는 곳 있나요? 우린 버섯마저 버린 이 은행을 샅샅이 조사했어 아주 샅샅이 말이야 내 저린 머리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봤어 끈적거리는 걸 뽑는 괴상한 채민의 비디오에 끔찍한 건축물과 평면도까지 대체 왜 필요한 건가? 라고 생각했지 지긋지긋한 것 야 이 멍청한 피클 난 이제 지겨워 넌 내 신비한 주맥을 찾으려는 헛된 시도를 하다가 내 은행을 전부 뒤엎었어 난 아주 힘들게 이 은행을 읽었어 피 땀 눈물 그리고 더 많은 피 그러니까 난 절대 울지 않아 너희는 내가 이 은행을 얻기 위해 한 일을 몰라 이 멍청이더라 내가 재산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했는지 내 스포츠카 황금 넌 얻지 못한 것들을 말이야 난 항상 널 주시할 거야 늘 한 발 앞서 있을 거야 뭐야 우리 바로 코앞이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애니 은행 밑에 뭐가 있는지 애니 은행 밑에 뭐가 있는지 조사해 봤나? 으음 밑에 뭐가 있을지 생각도 못해봤어요 그냥 은행 설계도 자체만 찾고 있었네 좋았어 정보를 수집하는 중이야 잠깐만 해킹 중이야 좋았어 순묵은 은행 밑에 하수도가 있어 입구가 정확히 어딘진 모르지만 어디 하지만 중간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 틀림없어 거기가 바로 신비한 주맥이 있는 곳이야 빡세네요 식물은행 중앙에 어... 중앙 어딘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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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 어 어 그리고 원 근데 이게 무거워서 거리가 좀 짧네 이건 좀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표시는 여긴데 일로 나가면 은행으로 맞네 지금 22초니까요 일단 갔다가 갔다가 옵시다 세이브 좀 하고 100만원을 훔치세요 달성 저 총 100만원 훔쳤대요 아 내 표시인가? 젠장 초짜는 오히려 나였어 그 교활한 놈이 은행 밑에다 은신처를 만들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이 음흉한 겁쟁이 같은 이제 피나콜라다하에 한 발짝 더 다가섰어 아주 가까워졌다고 하수도를 통과하면 분명 신비한 주맥이 우리를 기다릴 거야 애니말로는 입구가 은행 중앙 부분에 있다더군 준비 잘해서 다 끝장내러 가보자고 살 수 있는 거 또 있나? 귤멍이는 뭐지? 지렛대 귤멍이 뭔지 모르지만 살 수 있는 건 다 사 어떡해 너무 익숙한 곳이야 신이 된 양파가 배지비를 떨어진 뒤에 주변이 온통 자네와 유성과 불로 엉망이었지 그러다 전쟁이 일어났고 맞아 너도 알다시피 거의 다 사라졌지 잠깐만 저게 뭐야 니가 신이 된 양파와 싸우고 어떤 장치가 무너진 것 같아 어디 부분이지 이건가? 나 이런 거 처음 봐 지금 무기가 이건 얼마지? 35 어? 바주카포다 오 오 오 좋아요 바주카포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아까 그 구멍 쪽으로 가보죠 뭐야 난 분명 알을 주문했어 뜨아 말고 뭐야 아 때려버렸어 망알 아 또 싸워야 되잖아 아씨 뭔가 이게 또 데미지가 들어가는 건가? 그쵸 애매하죠 이게 더 난 것 같아 머리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지만 약간 이거 보스 패턴을 되게 이상하게 만들어놨어 반복들 처리를 안했더니 반복들 처리를 안했더니 시간만 낭비하네 어 근데 보스 잡을 때 시간이 안 흐르는구나 타이모태그 난이도인데 하긴 그러면 난이도가 정말 어려웠겠지 나이스 이 무기는 별로인 것 같고 이게 뭐지 뭐가 죽어있는데 어 이 사람 본 모습인가봐 형제? 이 밑으로는 어떻게 가는 걸까? 이거 맞는 것 같은데요 가운데로 가는 거 맞네 표시를 뭐하니 여기로 넘어가면 위로 올라가고 맞네 가운데다 이거 여기네 오케이 지하로 내려가는 길 찾았네요 뭐 여기? 말도 안 돼 신기한 신비한 주맥이 여기? 하수구에? 안 믿는다 이거지? 와 여기 냄새 너무 심해 미루인데? 와씨 뭐야 뭐야 이거 쥐랑도 싸워야 되나 보네요 거기 꼬맹이 나 좀 그만 쳐다보지 내가 꺼지라고 안했나? 설마 내 소디팝을 찾아? 어? 아하 재밌군 진짜로 내 탄산음료를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 해봐 당당히 와서 내 음료를 뺏어가 보라고 오늘 들은 말 중에 가장 웃겼다 뭐야 왜 안해? 연급의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어 어차피 넌 실패할 테니까 말이야 오케이 얻었죠 승무원 양파 아저씨가 먹고 싶다던 나 이 파이프 땅을 50만 주고 샀어 가격은 나쁘지 않아 엄밀히 따지면 물가 근처 땅이거든 차기 맞은 것 같아 약간 시간 내에 해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친구가 여기 벽을 통해 사라졌어 내가 직접 확인하러 가기엔 너무 무서워서 그냥 여기 앉아있지 근데 있잖아 그 논란에 대해 네 생각을 들려줄래?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게 논쟁 말이야 그거 그거 너 어디 산꼬래에서 혼자 살아? 무슨 소리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어 쥐다 찍찍 이 쥐는 뭐야 이 길은 아닌가 봐요 도대체 여기는 무시하고 갈 수도 없는 길인가 본데 뭐야 난 쥐를 좋아해 하지만 쥐들이 날 한 식구로 받아주지 않으면 나도 같이 어울릴 생각은 없어 지금 모자를 쓰고 있는 게 무례해 보일 수도 있겠네 이 모자를 써도 괜찮은지 물어봐줄래? 난 쥐가 너무너무 좋거든 아 미안 지금 연습 중이야 어? 아까 그 쥐 말하는 건가? 아까 그 쥐 같은데? 여기 있는 쥐? 어 그런 것 같아요 쥐한테 물어봐달라니까 어 여기 있다 찍찍 인정 어 누군가를 쥐로 만들 수 찍찍 인정 오케이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였어? 인정 ㅇㅣ 한번 치면 끝이네요 너 인정받았어 우리 모국어로 말하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야 밥은 없어 밥은 내가 담아놔 알았어 지금부터 나는 쥐야 찍찍 쥐가 되고 싶은 친구 뭐야 여기 왜 이렇게 깊어 어 레몬 할아버지 순무군 부탁한다 이건 아무런 의미도 없어 나는 스팅키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지 함께 일하기도 했고 말이야 너를 기다리는 것은 비단 보물뿐만이 아니야 이 말을 하려고 험난한 진흙탕을 해쳐왔지 그러니 제발 내 말 들어 아버지 그냥 갈게요 이럴 수가 여기가 신비한 주맥이야? 나 나 절대 안 오려고 했는데 이 금 좀 봐 잠깐만 스팅키는 어디 갔지? 스팅키와 맛소기 이것도 다 10만원짜리네요 어? 이야 아 갖고 있는 돈 뿌리는 거네 어 설마 이것도 아 아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뿌리는 기기군요 아 어 다시 주면 되네 금반지 돈이 없으면 못쓰는 거잖아 개소낸데 개소내야 개소내 뭐야 이거 다 부셔 다 부셔 데미지는 좀 될 것 같기는 해요 금 변기에다가 뭐 별거 다 있네 이게 뭐지? 헉 잠깐만 나한테 아들이 있어?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아들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젠장 내가 그 애한테 우유 하나 우유나 뭐라도 사준다고 하지 않았어? 그 애가 잘 있어야 할텐데 뭐지? 뭔가 본인 자식이 아닌 듯한 이 느낌 와 이거 얼마짜리야? 헉 미친 백만원짜리 와 가격 미쳤다 이거 무조건 돌아가야 된다 내게서 멀리 떨어져 가까이 오지마 넌 고통받을 거야 네 아버지에게 닥싱옥과 똑같은 운명을 내 손으로 널 막아서야겠어 내가 어떻게 이 은행을 읽은 줄 알아? 싱글되는 순무? 양파시장은 그 일을 끝내기 위해 내게 왔지 순무 치노라는 이름의 품위를 되찾기 위해 저녁에 있는 모든 마피아들에게 말이야 네 아버지는 돈 역할을 하기엔 너무 물렀어 아마 코올릭의 아이들을 돌봐주었기 때문이겠지 이 조직의 보스치고는 아빠가 좀 순한 사람이었나봐요 뭐? 울 거야? 네 아버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 나를 건드리지 마 순무 뭔 소리지? 뭐? 날 못 믿겠다고? 가서 저기 있는 상자를 직접 확인해봐 이게 뭐지? 헉! 아빠의 유품 아니야? 젠장 나랑 아빠 아빠 서진이야 아빠 좀 순하게 생기긴 했네요 너 이 개자식! 이게 뭐야 언제 튄 거야 겁쟁이 같으니 어? 데미지가 상당하겠지 이거? 일단 갈까? 양파 시장이 돈을 암살하려고 이 저급한 놈을 고용했단 말인가? 우린 명예롭게 규율에 따라 살아 돈과 정당하게 결투도 안 하고 죽이다니 어? 난 죽이지 않았는데? 돈은 반격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녀석을 좋아하지는 않았다지만 그 꼴을 당할 녀석은 아니었다고 잠깐만 생각 좀 하고 순무머리 자네가 저 녀석을 싫어하는 것처럼 나도 저 녀석이 싫어 하지만 내 생각엔 그냥 가야 할 것 같네 법쟁이는 비참하게 살도록 내버려두고 우리는 녀석의 재산을 꿀꺽하는 거지 여태까지 많이도 죽었어 순무머리 양파 시장 전쟁 우린 이제 은행을 통째로 털 거야 창고로 돌아와 내게 생각이 있네 아니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일단 가 마지막에 뭐가 있나 본데 길이 어디더라? 길 찾는 것도 이쪽이던가? 아 이쪽이다 목소리문을 걸쳐서 이렇게 갑니다 가요 갑니다 가요 가요 집에 갑니다 가요 120만원 개부자 이리로 잽싸게 튀어나와 신참 네 자 신참 잘 들어 우린 이 은행을 달로 가져갈 거야 응? 대기권을 뚫으려면 장난 아닌 기계가 필요해 다크웹에 들어가서 부스터를 찾아봐 서두르라고 뭐지? 아빠와 나 순무군 정말 유감이야 너희 아버지가 널 무척 사랑하셨나봐 분명 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제트 부스터 야 비싸네 90만원짜리네 피난처에서 벗어나려면 부스터들이 필요해 다크웹에서 살 수... 어? 샀는데? 샀는데 어떻게 쓰는 거야? 나가면 되나? 어 됐다 좋아 순무머리 자네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네 몸에 흐르는 마피아의 피해 몸과 마음을 맡긴다면 뭐든 가능할 거라네 자네는 이제 다크웹에서 부스터를 구한 후 은행의 각 코너에 설치해야 해 그 방에 있는 자 모두 처치해야 할 걸세 애니가 말하길 우린 부스터를 각 구석 중앙에 완벽하게 배치해야 한다고 하도 그 개자식은 자기가 한 짓을 한 짓의 대가를 치러야 해 우리가 은행 전체를 털어버리는 게 마지막 일이 될 거야 여성은 마피아의 규율을 어겼어 이제 모든 것은 일을 잘했지 어서 가자고 아씨 좀 빡센데요? 구석에다 두라고? 이거 지도 보면서 가야 되겠는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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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가 지금 은행이고 여기 어디에다 둬야 되는 거지? 아 잡아야 된다고 했구나 오케이 아 다 잡아야 된다고 했지 와 그러면은 보스들이랑 한 번씩 다시 어 뭐야 늙은 스팅키가 은행과 비밀을 지키라고 우릴 고용했지 아 이거 뭐야 뭐야 쉬워 쉬워 아 대사는 똑같네요 어딨어 어딨어 오케이 무기가 좋으니까 아빠 무기가 좋아가지고 오케이 삑삑삑 삑삑 부스터를 배치해 순목은 가운데에 두면 돼 좋아 하나 처리했고 세 개만 더 하면 되겠어 대체 이런 건 어떻게 들고 다니는 거지? 역시 신을 무릎 꿇린 자다워 그렇게 저렇게 센 걸 어떻게 아니 이렇게 큰 걸 어떻게 들고다줬어? 진심 위쪽으로 가야 되겠죠? 아까 그 보스 잡으러 가죠? 더 큰 걸 어떻게 들고 온 거지? 아이씨 아 가기 전에 하트 하트를 빼앗지마 시간이 얼마 없어 아이씨 이 녀석 귀찮은데 아메링고 아메링고 내려와 빨리 의지 쉬워요 쉬워요 좋아요 좋아요 이건 쉽지 두 번째 부스터를 배치해 컨트롤 패널을 바로 연결할 테니까 귀여운 신참 귀여운 부스터 아 좋아 귀여운 신참이래 좋아 신참 귀여운 부스터들이 기대 이상이야 이제 두 개 남았어 피나콜라다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군 다음 보스가 뭐였지? 아 다음 보스방 어디였죠? 기억이 가물가물 아 로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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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안 lä Então access 로버트 로버트 로봇이었죠? 올라가는 길 아이고 빨리 빨리 시간 내로 가야 돼 시간 내로 하나 먹고 가 그냥 갈 거면 풀풀 가야지 오케이 설마야 또 왔어? 난 언제라도 괜찮아 오케이 메카체드 아 자 슬라임 영상 여기 있으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 다음 비누 영상 그렇지 오케이 쉽고요 이지 이지 발사 절차를 진행 중이야 오케이 하나만 더 아 아 내 머니건 머니건 두고 왔어 아 젠장 머니건 이럴 때 써야 되는데 다리를 건너야 돼 다리 건너 뭐야 쟤 쫓아오네 아이고 밑에 똥 아이고 오 채워 채워 나이스 나이스 어? 여기서 어떻게 하지? 아 이 사람 꺼내오고 오케이 아까보다 데미지 더 빨리 줄어들겠죠? 좋아요 좋아요 아저씨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금방 동생 곁으로 보내드릴게 동생 곁으로 보내드릴게 괜찮아 하트도 많고 오케이 완전 좋아 완전 무기 진짜 좋아 좀 느린게 흠이지만 이제 마지막이야 순무군 발사 버튼을 누르면 돼 됐다 중앙 안뜰에 있는 컨트롤 패널에 가서 이걸 우주로 보내자고 오케이 갑니다 질방 발사 진짜 우주로 날아가는데 나도 보내는 거야? 우리가 해냈군 신참 피나콜라 나와 함께하는 은퇴 생활이여 우리가 간다 뭐야 다 멈춰라 생명체들이여 아니 이게 뭐야 아빠? 스페이스 웜 같은 거 뭐야 이거 마지막 보스인가? 내가 호락호락하게 죽을 줄 알고 어? 아까 봤던 애 같은데 이제 모든 생명을 말살해주마 뭐 하나 쉬운 게 없군 애니 대체 뭐가 어떻게 되어가는 건가? 모르겠어 대자 한번 볼까? 잠깐만 다 됐어 알아냈어 이건 지구 생명체야 순무군과 신이 된 양파의 전설적인 전투가 누군가의 이목을 끌었다는 증거가 있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음 난 안 놀랐어 그래 알았다고 생각이 떠올랐다 이 은행을 아주 천천히 멈춰야 해 모든 부스터를 끈 후에 살려면 도망치게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저 녀석은 게이지도 없어 보이는데 내가 어디로 도망치라는 거야 아 부스터를 끊어 도망쳐야 된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길을 다시 다시 아 일로 들어올 수밖에 없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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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하트 탔네! 아우C 머그바트 소용이 없네 기다려봐 그러면 길이 어떻게 되는거야? 됐다 하나 꺼 어서가게 순무! 3개 남았다네 이리로가서 버크로 돌아가야되거든요 아야야야야야야야 하트 좀 줄래? 하트 없냐? 아씨 도움도 안되는 녀석들 어 피치워 병은 똑같이 있네요 오케이 이거 끄고 거꾸로 돌아가면 되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자네 모습을 보기만 해도 지치는군 2개 남았네 옆쪽이야 이쪽 아니야 옆에 갈려 갈려 아우 야 잠깐만 여긴 길이 없잖아 잠깐만 길이 길이 없으면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 그러면은 옆구리도 없고 다시 돌아가 그러면은 왼쪽 옆으로 가야돼 이렇게 이렇게 가서 아까 내가 부셔놓은 길을 생각해서 잠깐만 이쪽 아래로 아래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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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거 끄고 하나 남았다 하나 아 아 아 아우 잠깐 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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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죽게 생겼는데요 와아 오오 제발 제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됐다 됐어 됐어 좋았어 지금 당장 안뜰로 유도하자고 착륙 착륙 절차를 준비할거야 컨트롤 패널에 버튼을 누르게 제발 한발 남았어 한번 제발 우주책으로 귀찮은 체소로군 하지만 이젠 다 끝이야 초대 초거대 레이저가 있으니까 숨은 꼬마 뭐야 난 그동안 목적 없이 살아왔다네 순무 이제 나이도 들었고 유리병에 갇히고 전쟁을 겪은 뒤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없더군 이 일은 내 마지막 발버둥이라고 봐도 되겠지 물론 계획대로 물론 계획대로 정확하게 흘러가진 않았지만 자네와 함께해서 즐거웠네 신참 자네는 마치 내 아들 같은 존재였어 물론 난 아들이 없었지만 항상 아들이 갖고 싶었지 물론 내가 자네 진짜 아버지를 대신할 순 없어 나도 알아 하지만 네 아버지는 자네한테 이름을 붙여줄 시간이 없었지 이제 내가 이름을 붙여주겠네 돈 돈 숨 무치노 이세 잘있게 신참 아저씨 피클 아저씨 아저씨 그렇게 아저씨가 나를 대신해서 어 엔딩인가 보다 아빠가 보고 있어 엔딩인가 봐요 결국엔 은행을 폭파시키고 끝났네요 뭐야 이게 끝인가 안 넘어가는데 귀여워 아 이게 엄만가 끝났군요 아 엔딩까지 봤군요 게임이 난이도도 적당하고 맵도 별로 안 어렵고 좀 약간 괜찮네요 이 게임 뭐 두 번째 나오는 이유가 있네 이런 거면 전 이야기도 궁금해지네요 이 게임 쓰읍 10점 만점에 한 좀 무난무난해서 6점? 한 6점 정도? Not bad 나름 재밌게 했어요 되게 되게 코믹한 느낌도 나고 컨트롤도 어렵지 않고 이거 근데 나보다 이런 탐막 게임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어려움 해도 될 것 같아요 보통이 쉬운 편인 듯 보통이 조금은 쉬운 편인 것 같아요 보통이 조금은 쉬운 편인 것 같아요 아무튼 재밌게 했습니다 이거 엔딩 크레딧을 넘길 순 없나보네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인생이 돈가스 먹다가 남겨줬는데 이거 먹고 배가 부르진 않을 것 같네요 밥을 퍼와야겠다 그리고 이제 트위치는 빠이빠이 이 뒤에 LCK 때문에 음 LCK 때문에 시디직만 동시 송출을 해야돼서 트위치 빠이빠이 LCK를 봐야되기 때문에 T1 광동프릭스 금방 끝나려나 음 음 이거 넘어가기가 안돼 게임을 꺼야돼 기다려야돼 어우 배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장난 아니네 국물만 먼저 마셔야돼 재밌었나요 여러분 트위치를 버리는게 아니라 트위치에선 송출할 수 없으니까 일곱시 반 근데 아직 시작 안했대요 에임 조금 불편한거 빼고 괜찮았다구요 직접 해보시던가요 우리는 과거 이야기를 다시 보는 의미로 전작도 해봐야되겠어요 칼스텝 이게 전작이 2년전인가에 나온거거든요 2-3년전인가에 나온건데 이거 전의 이야기도 한번 볼 겸 해도 될거같아요 근데 이거 안넘어가 넘어가줬으면 좋겠는데 땡큐 포 플레잉 끝났군요 감사하대요 재밌네요 이거 괜찮은데 게임 이거 쭉 날아가네 계속 은행이 날아가고 있어 아 윙크한다 사라졌어 야 오늘 재밌었습니다 이 게임 좀 재밌는 편이네요 귀엽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애들 다 귀엽고 괜찮았습니다 전 되게 재밌게 했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